그냥 가면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만원 있으니까 아니야 나 만원으로 못 올려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끔찍해라 정말 호텔에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 많네 아니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 안 그래도 나 그 그 뭐지? 베니니 상점 베니니한테 이야기할 물품을 하나 주었거든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근데 나 저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저게 진짜 갖고 싶었던 무기긴 한데 어 여기 오랜만이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아 이렇게 쉽게 깰 거를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조력자 없이 깼어야 되는데 조력자 이씨 깬게 조금 아쉽네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거리가 길긴 하네요 아 맞아 천공관이라는 걸 주었거든요 제가 천공관이라는 걸 주었는데 유튜브에 포함이 될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봐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구었 저기 그게 있었거든요 주었던 게 폐관 수련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고요 진짜 쫄무반트 쓰다가 사실 쫄무반트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이게 연습이 되는 건지 아니지 모르겠어 쟤들이 공속이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좀 들어갔지 솔직히 페이지를 몇 번 했어 몇 번 해가지고 두 번째 로미오 넘어갔을 때 한 대도 안 때리고 회피만 했어 그래서 좀 때릴만 하다 싶을 때 때리고 그것만 진짜 추가로 연습했지 그랬더니 되네 근데 말 그대로 천공인은 멍 뚫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닌가? 아이고 잘못 만졌다 아 녹음기 아 해독한다 해독한다 이거 뭐야? 우와 팔 뭐야? 아니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제 약간 불어식 영어 같은 느낌? 엘리시온 거리 언급술사 다리에 매달려 있는 인형을 쳐라 오! 아델리나에게 남기는 메시지 나의 아델리나 당신은 당신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놨어 엘리시온 거리의 아파트야 사태가 진종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 돼 당신을 데려갈 사람은 준비해뒀어 어떻게든 엘리시온 거리 연금술사 다리까지만 가면 그 뒤는 안전해 설마 저게 아델리나인가? 저게 아델리나인가? 아니면은 이 편지 쓴 사람인가? 주소와 열쇠는 연금술사 다리에 아하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죽어서 쓴 줄 알았네 주소와 열쇠는 연금술사 다리에 걸려있는 인형에 숨겨놨어 호의할 사람에게 인형을 쳐달라고 부탁해 피난처는 원래 우리 신혼집이 되었어야 했는데 다음으로 미뤄지겠지 저런 죽었나보다 저것만 남기고 죽었나본데 26초? 하나? 다섯개 마저 가져갈까? 다르겠죠? 이름이 다르니까? 아마도? 제페토 아저씨 찾은 곳에 오 비온다 나머지 하나까지 나머지 하나까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고 도망치면 가사 주소 도망치면 이끝 도망치면 딸 이끝 도망치면 이끝 헉 그러면... 아까 저걸로 가볼까요? 다리 다리가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지나서 가야되나? 어느 쪽으로 가야되지? 내부 아직 가지 말자. 말부터 걸고 갈까? 말 걸 사람이 참 많네 오 아 가면 바꿔야겠다 몰입이 안되네 네 안톤야씨 그러게 미인이셨네 네 네 네 저의 아이씨가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둠이었고, 그가 어둠이었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의 엔지의 기간이 그는 오래 숨어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와 그 포트에서의 형식과 같은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는? 그럼요. 아름답습니다. 두베토가 당신의 좋은 경우를 보여준다. 네, 그의 아름다운 기억들은 아직도 내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에르구가 속삭인다 아니 내 심장이 아니 이게 사람의 감정을 감정을 좀 나타내는 문구를 쓰는게 인간이 되는 것 같던데 어머 너 여기 있니? 이제 나한테 좀 아 너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니? 자주 만지면 되나? 저 고양이 만질 수 있는 법 없나? 오케이 오우 패기 얘는 기술용 무기인데 내가 기술이 높은게 아니라 동력이 높아서 동력용 무기가 더 좋은데 하얗게 불탄 왕의 에르구 모든 리전 암의 보정 등급 1 상승 과연 좋을까? 아물렛 사서 좋다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살까? 나 이 무기 좀 탐나긴 했는데 좋은 편에 속하려나 전방으로 올려 뱀다 연속 회전하며 넓은 범위 공격 이거 아까 그 조력자가 쓴거랑 똑같은데 기술은 좀 멋있어 보이긴 하던데 이따 안 사면 언제 사겠어 솔직히 아물렛도 별로 마음에 안드네 리전 암의 보정 등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 사자 좋았어 한번 껴볼까요 기야 가서 써보자고 쫄몹 잡을 때 좋다고 보니까요 보스는 단순히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간지나는 거 보세요 약국 약국 오오 이게 이거고 와요 이거 한 번이야? 이거였어 내가 보고 싶은 간지는 이거였다고 이것도 있네 밑에서 배기도 하네 아 이게 원래 이거였구나 이게 강공격 한 번짜리 한 번짜리 이게 좀 멋있긴 하네 이게 좀 멋있긴 하네 간지나네 좋아 좋아 이것도 좀 올려볼까 약속의 금은 월석 아 이건 따로 구해야 되겠다 칼날 초승달 월석 보이십니까 이게 파밍의 결과입니다 초승달 월석이 넘쳐나요 약속의 금은달 아이고 아이고 LTO구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반달 월석 이 6부터 사용이니까 있는 거 그냥 쓰자 저도 반달이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약속의 금은달은 이걸 구하는 게 낫겠네 몇 시간을 했냐고요 별로 안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모아요 저거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했는데 한 2시간 2시간 3시간 했나 2,3시 2,3시간밖에 안 했는데 어 얘 어디 갔어 그 안에 어디 갔어 어 뭐야 제페토의 인형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시온 거리 쪽에 가는 호텔 뭐야 엘리시온 거리 가는 쪽에 아이족인가 나와주세요 아 여깄네 왜 왜 왜 홀랜 아잇 뭐 어? 왜 또 여긴 또 갈림길이네? 잠깐만 그래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결혼반지를 보여준다? 내 결혼반지가 어딨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으니 보여줘 결혼반지가 어딨어? 아 맞다 맞다 있었지 있었지 맞다 맞다 아키마쿠라라고 얘기했던 미역 하 아 아 그래요 인형도 사랑할 수 있죠 맘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맘껏 사랑하십시오 I will be at Lady Antonia's side. Serping her is my duty. The very reason I was created. Welcome to Hotel Club. How may I be if service? 개화를 좀 해볼까? 약속에 대해. The Grand Covenant is a set of absolute commands in printed on puppets when they are made. First law. All puppets must obey their creator's commands. Second law. A puppet may not harm humans. Third law. A puppet protects and serves humans and the city of Kraat. But this person is a Korean person. Fourth law. A puppet cannot lie. I've heard the language about the laws. Every puppet. Do you require anything else? That's right. It's a Korean language. That's right. I like a dark mood. Soul is a dark mood. The stalkers are Kraat's vigilantes. There are two groups. The bastards and the sweepers. The bastards are an organization of guards for the alchemists and the workshop. Motto, honor, or nothing. The sweepers are an organization of guards for the old families of Kraat. A motto, we always repay what is owed. The two groups have been turbulent. But most were killed in the puppet's full scale attack. That's what little I know beyond the hotel walls. May I serve you in some other way? Okay. What kind of thing is not done? Okay. Let's see what happened. I was talking about anything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Why is this happening? The Ojibwe got just told a real thing. All the fact happened. But it's a real thing. Boy, it's a real thing about this. 어려워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순식간에 길게 자란다고? 분명히 내가 왕을 잡기 전까지도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길어져?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는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길어졌지? 아 이거 잘라서 쓴다는게 이건가보다 근데 표정이 슬퍼진 것 같지 않니? 뭔가 평온한 표정에서 좀 더 슬퍼진 느낌인데 눈이? 어 뭐야 아버지 어디갔어? 파파 Where's my 파파? 어 아버지 어디갔어? 뭐야 말좀 걸어보려고 왔더니 어디갔지? 아빠도 막 편지 놔두고 어디갔나? 아 흔적도 없어졌는데? 미국 같다니 미국 같다니 베니니한테는 말 걸었고 봄을 사냥꾼한테도 말 걸었고 너냐? 그럼 됐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소피아인가? 제니? 아 제니는 아니고 제니 대화한다가 있었던가? 언젠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별바라기에 대해 이곳은 포탄을 흡수로 아니 근데 로미오가 얼굴 보니까 반쪽이 깨지긴 했는데 나랑 같은 인형인 것 같았어 약간 좀 종류가?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가면을 좀 바꿔야 돼 여기 역시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 오! 이게 뭐야? 난 좀 애매하지만 이거랑 잘 어울리긴 하네 아 이거랑 이렇게 하자 약간 왕자 느낌 맞네 왕자는 왕자네 나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우리 파파 어디 갔어? 근데 중요한 건 제페토가 어디 간 거야? 어 이건 뭐지? 어?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야기 피노키오 연... 뭐야? 연주를 시작한다 피아노 칠 줄 알아? 아 뭐야? 에? 아... 아... 뭐야? 연주 이것밖에 못해? 피아노를 자주 치러 와야 되겠다 약간 인간성 높아지면 피아노도 잘 치나 보다 이 분도 대화를 더 할 수 있지 이분도 대화를 더 할 수 있지 이분도 대화를 더 할 수 있겠네 대화를 더 할 수 있나? 베에럭 디인 크라트 DAVID 대화를 105% 가득한다는 sembl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여기? 저건 스스로 말해봐요 그렇게 말해줄겨요 그들의 말은 수사가 매우 많고 초반에 보는게 좋았나보다 대화는 뒤에 페이토 특별한게 없군요 다 읽었나? 아 다 했네 뒤에 가는 길이 있나? 길이 있었나? 진짜 한 이틀간 마음이 부러졌었는데 붕대로 칭칭 감아서 복구했네 여기 있네 네가 생각하기에도 앞에 있는 녀석이 세다고 생각했구나 아 아 좀비 들이 화석병 그 사람들이었구나 아 좀비 들이 화석병 아 아 아 아 아니 정말 뭐 아 뭐 예스 어 깜짝이야 오! 우와 대박 파파 엘로비우 뭐야 물약 하나 더 줬어 개꿀이네 물약 늘어났어요 왕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가봐 나쁜 인형들 다 멈췄나봐요 는 뭐야 앞에 있잖아 뭐야 아이고 아 누나 누나 너무 아파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생각보다 아프네요 뭔데 노래 좋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저렇게 불 켜진 집에서 노래나오더라 저렇게 불 켜진 집에서 노래나오더라 인형이 좀 심상치 않게 생겼는데 저 강아지 아니 강아지 오 방금 울고있었어 봤지 아이고 아이고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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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속 너무 느려요 답답해 지지겠네 잠깐만요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런가봐요 왕이 죽어서 그런가봐 오 공속 느려 공속 느려서 안되겠어 역시 이것만한거 없어 쫄모업 잡을때 이것만한게 없다 그런가봐요 그런가봐요 각성한 느낌인가봐요 우는거 보면 원래 감정이 없어야되는데 네이드들만 우는거 같은데 집사들은 딱히 어우 얘 톱날을 머리에다 그러고있으면은 앞이 보이니? 공사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는게 심상치 않네 뭐지?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심상치 스티븐 그는 좀 이상해 그는 이상해 그는 이상해 맞나요? 뭐하고있네요 좀비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거 아냐 안토니아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거 아냐 오씨 무섭겠다 근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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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앉아있는거구나 그니까 슬픈데 입력된 대로 나쁜짓은 해야되네 사람은 때려야돼 안타깝네 아니지 아니지 애초 인형 이 친구들은 로봇 아 나도 로봇이구나 그니까 왕이 그거였던거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그 나쁜사람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왕답기전에 넘어갔을때 막 무대는 준비가 됐어 이러면서 의자에 앉아서 웃었던 애 있잖아 배가 보낸 전파를 증폭시키는 역할 쯤 된게 아닐까 약간 안테나 같은 증폭기계? 그니까 진짜 찐 두목 밑에 있는 부두목이 죽은거야 지금 구역에 영주가 죽은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지역에 영주가 죽은거지 떨어질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그래서 그런걸 쓸수도 있어 뭐 영주는 나름 잘해줬을수도 아 이 녀석 싸우기 힘든 녀석인데 이거 좀 빡센 녀석입니다 이 녀석 자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가운데 때리고 나오기 빡센 녀석이라 얘는 그냥 일단 위에 올라갔다가죠 뭔가 약간 공허해 보이는 느낌 들지 않아? 약간 진짜 확실히 이렇게 보이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멍 때리고 또 오우 뭐야 저거 뭐야 Lehman 야 정ossing 시계 껌 당시 시계 껌이 뭐야 오 다트처럼 생겼다 오 시계 바늘이네 오 이거 좋은건가 하구린 좀 짧아보이는데 기술 동력 잠시 동안 주변 적들을 도발하여 캐릭터와 적들의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에? 적들의 공격력을 증가시킨다구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날 쳐다보면서 때리는데 공격력도 늘어난다고? 나도 세지는데 적도 세진다는거 아니야 몰라 이왕이면 적은 세지지 말아야지 싸움을 걸었으면 너도 맞아야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 빼먹고 가는거 있는지 확인 잘하고 그런거 같아요 좀 너무한데? 저런거 쓰려면은 방패를 좀 큰걸 들어야 하고 쓰지 이만한걸로 저런 싸움을 하면 완전 체력 몰빵으로 오른 사람 아니면 견딜 수 있으려나 어휴 너무 많은데? 한명씩 구를 쏙 없는데 이거 연속으로 쳐박했는데 큰일났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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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있었구나 제일 귀찮은 강아지부터 처리하네 어휴 좋아좋아 한명씩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휴 뭐야 붕괴랑 파손은 다른가 봐요 붕괴도 뜨던데 파손도 있나 여긴 도대체 속쌍이 몇개인거야 다 먹었나? 어 약간 고인물 전용 무기같아요 저거 시계거 저기 문이 있는데 이쪽이 아닌가? 길이 어디지? 이쪽 길이 아니야? 아 저건가? 저거 문 열 수 있는건가? 아 이거 문이구나 아 아 깜짝이야 아 여기가 그 박람회장인가 보다 맞네 무서우니까 검을 좀 바꾸자 그거지 화석병 애들이지 벌린 애들이지 아 이러면 아 무기를 조합하고 올걸 그랬네 불칼 불칼 쓰는게 제일 좋은데 얘네들 검초에 그게 없네 그냥 가야겠네 일단 별바라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싸워야 되겠다 아 아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반대편이구나 아 저기 있다 아 여기서 그거 본것 같다 나 쓰는 거 무기 소개할 때 여기서 썼던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랑 뭘 써볼까 돌진 내려찍기 인력 찌르기 이거 아님 이거 들까 이거랑 조합을 하고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도 이쪽이 아니네 여기도 약간 그건가 그거 하기 좋은 그치 한 마리나 아닐 것 같았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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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으 막 바닥에다가 토해 으으 오 쟤네 죽은거 밟은거 밟아도 안 되네 바닥에있는거 걸리네 또 어디 부시고 나오니 보시고 나오는게 아니라 아케이드 1층 열쇠 열쇠도 찾아야돼? 빡세네 앞쪽으로 가야되나보다 이거 창문을 잘 보면서 가야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어이씨 뭐야 아 아 쟤는 안녕 오랜만이야 아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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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언제 걸리는거야? 아 화염 좀 걸리라고 때리는건데 언제 걸리니? 죽어라 개꿀이여 역시 얘들한테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잡졸에게 쫄지마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아이고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쫄지 않을게요 근데 무섭잖아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여기서였구나 어 난 진짜 깜짝 놀랬니 어? 이 의문의 방은 뭐지? 여기도 쇼컷이야? 문이 몇개야 도대체 문이 몇개야 도대체 오 역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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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지나쳤으려나 설마 나비를 이거 있어야 나비가 있는데 오는 길에 나비 없었겠지? 이거 키는 거 깜빡했는데 그런 곳에 나비는 없었을 거야 아마 뭐야 나 방금 죽이고 오지 않아 내가 한 번 찍었었나 혹시? 기억이 안 나네 너무 똑같은 녀석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아 여기도 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또 낚시하는 거지 낚시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뭐야 위에 부서지는 거 방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되겠다 좀비 튀어나오면 거기 방을 잘 봐야겠어 뭐 많이 있네 14,000원? 아 저 녀석 또 잡기 싫지만 일로 가야 돼서 문만 열어놓고 갈 거야 쟤는 그냥 막 뿌리네 내려와 그렇지 얼마냐 좀비 여기 생각보다 돈 잘 모인다 이쪽도 네가 열어와 밀어야지 열리는 거야 이리와 너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 너 혼자 있을 리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 밑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긴 뭐지? 아 이쪽으로 지나가는구나 아 엘들링처럼 지팡이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진짜 마법스는 왜 로봇은 안 만든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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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트? 뭐야? 그루트? 그루트? 저기서 태어나는 애들인가 보다 뭔가 그루트? 뭔가 그루트가 여기 있는데 왜 그루트가 쟤 저기 있고 뒤쪽엔 뭐 있지? 아 이것도 돌아가야 돼? 와 근데 저기는 거의 뭐 바닥이 야 저기는 저긴 그냥 가면 부식 걸리는데 아니에요? 아 이미 독가스가 가득한데 저기 야 이것도 가다가 떨어뜨리려고 직접 아니구나 나비 나비 나비? 나비 근처인가 본데? 나비 이 안에 있나보다 오케이 저 안에 몬스터 있을 거 같은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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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어딨지? 아 쟤를 이리 오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비 없어지는데? 나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나면 없어지는 터라 아 쟤를 이리로 오게 해야 되는데? 오 뭐야 오 뭐야 뭐가 이렇게 세니 나비가 헐 반달 버렸어 모든 종류의 차원의 나비를 처치하십시오 종류가 세가지인가 보구나 나비가 예쁜 색이 예쁜 애도 있네 여기가 아까 무기 반대편 아 아 싸우기 곤란하네 아 싸우기 곤란하네 오오오오오 어 어디서 많이 본 공간인데 어 약간 잠깐만 이거 무기 소개할 때 어디서 많이 본 아 아니 너는 아니 이 녀석 너는 너는 그 와 잠깐만 쟤 쟤를 아이고 아이고 아까운거 글쎄요 낫이 나으려나 공속이 워낙 느려서 공격도 별로고 얘 지금 강화를 안해놔서 불만큼 좋은거 없는데 오 낌새를 눈치챘어 오 아 진짜 저 녀석 어디잡아야되지 잠깐만 내가 보기엔 화염 데미지를 넣는건 좀 무리가 있고 한 대씩 치고 빠져야되거든 한 번 싸워볼까 일로 끌어내면 싸울만할거같은 오라오라 오라오라 여기도 좀 좁아서 여기도 좀 좁아서 별로 좋은거 같지는 않지만 어 아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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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겠다. 기둥 끼고 싸워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쓰자. 미친. 이쪽이던가? 양이 어느 쪽이냐? 저쪽이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워야 되거든? 잠깐만. 여기서부터 싸우고 갈거야. 어우 야 너무, 너무 잘못 건드렸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죽, 죽더라도 나는 이걸 먹고 죽는게 맞겠어. 얘들아 잠시만, 잠시만. 하나씩 순서대로 올라오겠어. 위에는 녀석부터 처리하자. 어, 어. 어, 잠깐만 얘들아. 저기, 천천히.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잠시만. 자, 순서를 지켜주세요. 그렇죠. 순서를 지켜주세요. 내구도가 빨리 나는게 단점이야. 아깝지만 일단 하나 채우고. 아, 그 던지는 애 있지. 아이, 낫지. 쟤랑 먼저 싸우고 나서 할거야. 야, 아까 그 불칼로 찌르는 것보다 그냥 이게 나았겠네. 뭐야? 제방콧인데? 역시. 내 기술이, 기술 능력치가 안 높아서. 아, 암레시아 보는 것 같아. 여기 공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암레시아가 공간이 이래. 어, 뭐야? 이쪽이 아니잖아.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어. 어, 너 벽 뚫고 공격할 줄 알잖아. 어떡하지? 뭐 어떻게 때리지? 아, 그럴까? 계단으로 갈까? 알겠어요. 아이라고, 아아. 아이고, всей Dios가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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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어! 어! 어 저 가겠습니다 어휴 갈게요 떨어지시나요? 어 그래요 우리 계속 이렇게 돕시다 좋아요 좋아요 큰일났네 어? 돌아가시나요? 지쳤어? 별로야? 안싸우고 싶어? 어 어디가? 어디갔니? 아 나 얘는 진짜 막 못싸우겠어 워낙 쎄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갈거면 사거리 긴게 짱이겠다 아휴 아휴 데미지도 얼마 안나와도 저 오오 머리 좀 쓸 줄 안다 이거야? 오오 날 쳐다보면서 돌아가? 약올리는거야? 오 똑똑해 붙어서 싸우면 자기가 손해니까 손해니까 오 오 열받지 열받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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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긴게 이래서 좀 이건 맞을 것 같더라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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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 떨어진다!!! 그럴 줄 알았어 욕심내면 떨어진다니까 이거를 한번 써보자 이 녀석은 진짜 아무리 봐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지 왜지 어어어여요요 Guten 잠시 만.. 잠시만oh 아 아 아 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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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가 돌아가 어 힘들어 아니 얘는 진짜 무서워요 싸우기 진짜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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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게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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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허 어허허 어 야야야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안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난 이 친구 이렇게라도 잡아야돼 솔직히 물약 없는거 개손해는 맞는데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아 뜨차차차 오우 지능이 높아서 이거 싸우기 저흰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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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어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잠시만요. 던젤만한게 없네. 헬로! 보스보다 더 빡세네 진짜. 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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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는데 못 잡지? 화가 나지?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안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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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받지? 열받지? 오우! 여깄다 여깄다. 다시 돌아가? 어? 뭐야? 반지 주네? 뭔데? 골격을 강화하는 파츠. 물리 피해 흡수. 아 근데 좀 무겁네. 이거 들까? 아 조금 무겁네. 내가 무게를 열심히 올려놨더니 그나마 조금 무거움드네. 쓸만해. 그래도 조금 무거운 정도면 쓸만해. 설마 저거 한마리만 있는거 아니겠지? 왠지 작은 준비도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이거. 저항 앰플을 쓰자. 하나 먹고. 무엇에 일어나는 녀석들이 있을거 같은데. 근데 누가 이렇게 비명을 질러? 아 저기 있다. 네. 그것때문에 지금 안걸리는거야. 시간이 어느정도 남았는지가 안되네. 죽으면 없어지는건가? 여기 그냥 와인이에요? 아 뭐야? 와인이에요? 아 나 독국물인줄 알았잖아. 아씨 어쩐지. 아씨 어쩐지. 개울받네. 나는 독국물인줄 알고. 이거 피같은 그냥 독국물인줄 알았네. 그러게 밟아보고 쓸걸 그랬네. 근데 엄청 많아요. 괜찮음. 아. 아씨 빡센 녀석이 있네. 자선음악괴? 모나드 자선원에서 주최하는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읽다가 맞을거 같아서 나중에 읽는걸로. 한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위인해서 때리는게 좋겠는데. 피가 없어서. 왜 안지나가지? 왜 안지나가지? 왜 안지나가지? 아 뭐야 되게 크네. 양쪽 옆에 있는거 같으니까. 니가 이리와. 아. 아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아. 일단 근처를 좀 찾아보자. 저기 들어가기 전에. 헉. 저게 뭐야. 키도 없는데 큰일났네. 아유. 쟤를 이쪽으로 끌고와서 싸울 수 있으려나. 오. 저게 뭐. 알리스타야 뭐야. 생. 오. 잠깐만. 한 마리가 아닌데. 잠깐만. 한 마리가 아닌데. 아. 저거 어떻게 했어. 어. 뭐야. 나 본거야? 나 본거 같은데? 뭔데? 잤네. 저기만 열자. 저기 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만. 헉. 가던 길 멈췄어. 헉. 가던 길 멈췄어. 아니야. 의외로. 아니야. 의외로가 아니라 세보여. 저 녀석 세보여. 기다려봐. 어깨가 너무 커서 막 중간에 걸리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아. 저 녀석 한 마리랑. 약속이 있군. 아우. 야. 잠깐만. 조그만 녀석도 있잖아. 저 큰 녀석이랑 싸우기도 힘든데. 어디까지 오나 보자. 아니야.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 무서워. 못 싸우겠어. 그래. 어. 이 녀석은 뭐. 아. 그렇다 치고. 뭐야. 한 마리 왜 저기까지 가지? 돌진하는 건 아니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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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피가. 야. 잠깐만. 때리면 왜 이렇게 아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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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아까랑 공격이 다르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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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시 와야 돼. 아까 그 어깨 때리는 친구랑 너무 오래 싸웠어 지금 오래 싸우긴 했다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싸워보자 약간 여풍 볼 줄 모르나? 아이고 야 저기 안에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넷 최소 네마리인데 물약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써먹는거지 잔뜩 주워서 어디다 쓰겠어 아 뭐야 하나 차는 거야? 그치 세 개 다 차면 왜 두 개밖에 안 떠 그렇게 많이 주웠는데 두 개 정도 채우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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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그마한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자 쟨 따로 잡아야 돼 뒤돌아 있을 때 때려야 되는데 좀 그나마 뒤돌아 있을 때 때려야 되는데 더 나가면은 오우 두 마린 조금 오바고 오우 아니 같은 타이밍에 때리다니 아 미친 나 한대 때리는데 하나 더 봐야돼 아 이건 안통하잖아 아 잠깐만 통할 줄 알고 써봤더니 하나 더 얘네 뭘 죽이래 이렇게 세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벽 끼고 싸우자 얘는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 나 벽 끼고 싸우자 쓸만하네 이거 오 이거 봐라? 어 지능적이야 갈수록 왜 쟤가 표시가 되었냐? 오우씨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오 이거 봐라? 깔짝깔짝거리는 거 못 참는다 이거야? 오 이거 봐라? 두 번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놨어? 무작정 따라와야지 아이고 옥광이 형님 눈치도 빠르시네 오우 약간 무조건 한 대다 무조건 한 대 오우 오우씨 여기가 완전 최적의 장소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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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 같아 얍삽이를 피하기 위해?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칼이 부딪친다 아휴 아휴 테이블은 절대 못쓰겠네 테이블은 절대 못쓰겠네 아휴 세하에서 안 보이면 바로 뒤돌아가네 오우 오우 와 진짜 아니 그 지적도 하더라구요 상대적으로 피통이 너무 크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피로하다 어찌부터 쭉 그러던데 차라리 딜을 더 세게 하고 차라리 딜을 더 세게 하고 피통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도 하던데 오우 오우 얘는 칼 때문에 오우 얘 잡는데 한 세월이야 오우 약간 얼굴이 그 펭구에 나오는 그 무서운 괴물 있잖아 물개 약간 물개 얼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얼굴이냐 약간 머리털 난 데가 수염같이 생겨가지고 오오우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난 솔직히 시원하게 싸우고 싶은데 얘가 시원하게 싸울마다 상대가 아니다 잘못하면 바로 죽어버릴 것 같애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 한 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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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맑이네 어쨌든 대신 지끗에 원형 토 원형 전기톱 자루 전기톱 자루라면 이것도 전기 드디어 전기 무기가 나온거야? 오 전방에 적을 뱀다 오 대박 이거 그냥 전기 무기잖아 전기 무기가 제일 센건가? 둔기야? 둔기면 살만한데? 일단 사볼까요? 둔기면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동력 기술 아 근데 진화가 A니까 이거 이거 올릴 때 진화를 좀 올려야 돼 아 근데 잠깐만 때리는 속도를 볼게요 열바라기 가서 다른거랑 교체하고 오자 강화할 맛이 날 것 같아 여기 별바라기 있거든요 호텔에 한번 가자 호텔에 갔다 오자 와 저거를 한번 써보자 저거 잠깐만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건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건데? 전염병인가? 파솥병 전염병이지 하솥병 전염병이지 아 전염 아닌가? 전염 아니야? 얘 사람 맞지? 갑자기 의심되는데? 너 사람 맞아? 뭔가 약간 의심되는데 사람 맞으려나 누나 칼목 좀 혹시 걷어봐 나와 같은 로봇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뭔가 보이는 데가 없어 목도 그렇고 얘도 약간 인간화된 로봇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 아니 그냥 여기 다 앞 하긴 베닌이도 사람인데 사람이겠지 얘를 손잡이를 얘는 좀 짧으니까 좀 길다 전기니까 이게 더 좋으려나 아니네 전격 10 40쯤부터 구려진다고? 근데 경찰봉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냥 소방이 나으려나? 무기가 엄청 짧을 것 같거든 어우 이게 뭐야 이거 부채야? 뭐야 이거 부채 같은데? 아니 이정도는 부채야 부채 엄청 큰 부채 같은 느낌인데 이거 잘 써보고 싶은데 전기무기 좀 이건 탑남 소방? 소방 들어가? 가시나무 곡도 기술 진화의 기술팀 인거는 변함이 없네 솔직히 동력만 엄청 올려서 진화 무기가 사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또 나쁘지 않아 써볼까 얘는 근데 찌르기잖아 찌르기가 도움이 되려나? 배는 애 아니었어? 따로 전기 안 써도 돼서 이 무기 좋아보이나네 아 너 말고 이걸 눌러야지 아니네 얘도 찌르기용이네 아니 근데 왜 찌르기용인데 같은 악망이가 이렇게 때리지? 분기라서 그런가? 얜 배기로 나오는데 얜 찌르기가 더 높아 도대체 뭐지? 이 어지러운 무기는 뭐지? 그냥 완전히 진화용 무기라서 그런가? 상관없이? 음 진화 A짜리가 좋은거 같으니까 소바 또 배기 아 이거는 이게 제일 좋아보인다 아니 어 산성 그냥 찌르기로 한번 써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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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개 미쳤다 아 아 여섯 개빼만 사 cred 아 아 이놈의 외에 강화를 3단계까지만 해보자 아 뭐야 하나 더 있어야 돼 7개를 사야 되거나 3단까지 넘마 저 뭐 샤드위원 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써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강화해야 겠어 쓸만한 손잡이가 없어 아 뭔가 쓸만한 손잡이 그 스패너 손잡이 이름이 뭐지? 그건 좀 쓸만하지 않을까? 그 손잡이 이름이 뭐지? 스패너가 아 여깄다 파이프 렌치 공력 B 기술 D 공력만 올라가고 진화 A 진화는 어차피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합쳐서 진화가 A라는 건가? 진화가 있는 게 좋은 건가? 진화 17 이것도 17 10 같은 17에 정격이 내려가 아 이런 건 다 내려가네 아 무슨 기준으로 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군 음 음 아 이대로 가죠 아 귀여워 왔으니까 내가 목걸이 하고 있어? 아 이거 목에 걸린 거 아 아 아 목에 걸린 거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말 했는데 내가 넘겨버렸어 설마 그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 강해진 거구나 어 왜? 내 모습이 왜? 카를로 헉 뭐야 카를로? 뭐야 왜 이래 어 머리가 좀 긴 거 같은데요? 어 뭐야 카를로 어 아 아 아 나 장발 취향 아닌데 아 머리 되게 찰랑거리네 아 아 약간 세토 같아서 별로 아 그런데 지금 이 모습 되게 세토 같아 아 아 아 뭔가 세토 같은 느낌이라 좀 별론데 어 맞아 레벨 보면 놀라실지도 아 이 조금 무거움은 얼마나 올려야 매번 없어지니 진짜 많이 올렸어 음 음 있다면 체력이나 올릴까요? 지구력은 이제 된 거 같아 굉장한 밸런스를 자랑하죠 25 찍는 게 나으려나 음 음 음 솔직히 지금 쓰는 무기들이 대부분 동력이라서 동력을 올려놓은 건데 체력이나 올리자 아 머리 긴 걸 짧게 할 수도 있구나 체력 놔두고 적재력 올리자 적재력을 하나 더 올리고 적재력을 하나 더 올리고 아 온 김에 황금 좀 뜯자 황금 나무 풀타임 돌아가게 그쵸 그쵸 80분에 한 번씩 와야되는데 귀찮지 솔직히 80분에 한 번씩 와서 챙겨야되는데 아니면 호텔에 올 때마다 가야되는데 장소도 되게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해야돼 아까 그 어깡이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야되겠어 혹시 까먹는다 쇼컷이 이쪽이었나? 방향을 할 수가 없네. 이쪽이였나? 아 여깄다. 이쪽도.. 어? 돌아다니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깡이들 돌아다니는 반대쪽 문? 맞네. 맞네. 그곳이네. 잠깐만. 이쪽에서 확인하는게 더 빠를 듯? 쉽습니다. 쇼컷이라 해도.. 위치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나 이쪽에서 뛰어왔잖아? 아 저기도 뭐 있네. 나를 좀 발견해줄래? 쑤옥!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 찍어야지. 오! 오 근데 이 무기 되게 시끄럽다. 데미지는 좋은데 이 무기 왜 이렇게 시끄럽니? 아씨 너무 시끄러운데? 넌 여기도 지나가니? 어 들켰다. 아 들켰다. 아 들켰다. 몰래 지켜보다가. 또 있어? 아니구나. 여긴 안 열리겠지? 달려가서 저걸 주워 먹어야겠어. 아. 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altra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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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 없네..? 정말 뭐가 없는걸까? 잠깐만. 진짜 뭐가 없는걸까? 대충 훑어보고와서 열쇠는 얻었으니까 다시 가야되거든요 그...독가스로 가득한 곳을 가야되 아닌가 저기 여긴가? 정신이 없어서 이 무기 너무 시끄러워 데미지는 좋은데 데미지는 좋은데 너무 시끄럽다 저 녀석 또 있네 얘네들은 불이 더 좋은데 얘네들은 그냥 나 원래 쓰던 무기 쓸게요 전기는 로봇 만나면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오 저거 뭐야 오 움직임 너무 격렬해서 무서워 징그러워 온다 온다 오 구식 진짜 개짱나네 이거 그냥 약을 먹고 여길 다닐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포션만 아까 먹어 쇼컷 열었구요 궁금하네 여기 혹시 물폭탄 던지면은 뭐 되려나 뭐가 있는데 아 저걸 없애면 되는구나 뭐야 사람으로 막아놨어 헐 징그러워 슬슬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상 최대의 쇼가 온다 만국박람회 친애하는 신사중녀분들께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자 미래 도시 미래 도시 집사인형 동양의 보물 어 설마 내가 다 잡아야 할 녀석들인가 또 있는거 아니야? 다목적 분쇄인형 다목적 분쇄인형 뭐가 좀 뭔가 좀 쎄보이는데 다목적 좀 쎄보이는데 막 팔 여러개 구른거 아니지 그 뭐지 신중 어우 깜짝 놀라라 신중에 팔 이렇게 여러개 있는 여신 있잖아 인도인가 인도에 있는 신이던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왜 그 여신처럼 생긴거 아니겠지 설마 길이 여기가 맞나? 하나씩 깜짝 놀랐는데 뭔가 문을 열 수 있는것도 아닌가 아 아 미친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아까 그 포스터에 그려져있는 애잖아 어 지금 개놀래라 오오 샤코야 샤코 뭔데 저거 샤코 로봇 아니냐고 저거 로봇인데 잠깐만 로봇면 이걸로 싸우자 오 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편 공격이 아니라 애초에 저 화석 좀비들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격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과 로봇의 차이 정도? 여긴 언제 올 수 있지? 왠지 저기 보스방 같은데? 그치? 일자로 뚫어있는 공간 심상치 않은데? 보스를 여기서 가는 건가 보다 저 샤쿠 심상치 않은데? 단체로 인기 밖에서 Best. 아, 잠깐만. 잠시만 무기 바꿔 어 근데 무기 바꾸는 동안은 멈춰있나 보다 장비창 이거는 안 멈추는데 이건 멈추나 본데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근데 아까 이쪽 방향을 안가고 저쪽을 갔었구나 나비부터 잡고 갈까 어차피 많으니까 하나 먹을까 아 아 부식 걸렸어 됐어 여긴 이따가 다 아 다시 와도 문제네 3천원 구하러 가야되는데 어 저기 뭐 있다 뭐야 뭐야 저기 뭐가 있는데 나비 또 있어 뭐 와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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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잠깐만 이따가 나비가 더 중요하거든 나비는 나중에 잡자 한번 도와야되겠네 잠깐만요 얘들아 이거 뭐 다시 자라는 거야 아니 미친 한번 없애는 없애고 나서 없어지는게 아니구나 아 뭐야 다시 자라네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생기네요 뭐야 이 못같은 생물을 아 포션 너무 아까운데 저기 다시 가야되는데 샤코 잡으러 가야되는데 샤코 잡으러 가야되는데 다시 갔다와야겠다 샤코 잡고 저길로 가야되겠어요 이게 맞아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중간에 별바라기가 어딨는거지 하나쯤 나올만한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거야 포인트가 이... 이것밖에 없나? 아니 근데 여기가 망국 박람회장이 아닌건가? 뭔가 여신상에 뭘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 황금 열매를 바치라고 했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그치? 근데 아직 안나온건가? 아 더 깊숙히 들어가야되네 이건 뿜고 어느 방향에 떨어지고 어이 뭐야 이씨 아아이 여기 같이 있는거야 아 아까 저기 쇼컷 뚫어놨잖아 여기 어디지 근데 어디 쇼컷이냐 아 다른 쪽 반대가 있구나 온다 자 샷코를 잡아봅시다 전기무기가 생각보다 사거리가 짧네 빠르면 좋겠는데 아드피의 감수율도 높아 손잡이를 따로 좋은걸 쓸걸 그랬나 염찜찜하게 나와라 좀비들이랑 싸워 메롱 나와라 한 마리가 저기 덤비는건 조금 오 148 들어온다 오 돈들어오는데 개꿀이네 좀 끌고와야돼 오 오 뭐야 아까 여기까지 안왔잖아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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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까지 안왔잖아 아 이 자식마 페이크였네 광대공포증이 있는 사람 무서워서 이 게임 어떻게 해 개무섭네 저거 뭐 내가 내놓고 있으며 안 들키나 간다 간다 누가 오우씨 짐 미쳤어 오우 막 무기도 던져 오우 ooo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미친놈 저건 어떻게 잡아요 말이 안돼 아니 말이 안돼 철문 어딨지 여기 아닌데 이쪽인가 여기다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무기가 별로인가 아 내가 보기에는 아 손잡이 바꾸고 올걸 이거 찌르는 거 좀 별로 같아 뭔가 공속은 빠르긴 한데 이거 찌르는 거 별로 같아 배는 게 나을지도 도망가자 최대한 도망가자 얘들아 나와 나오세요 도망가자 어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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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오는 소리 개무서워 어후 바닥소리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저거 공포 공포 그 자체네 좀비 언제 나와 너희들 나와야지 내가 싸울만 한데 이지스를 가져오지 말고 그걸 가져올걸 싸워봐야겠다 싸워봐야겠다 아우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파손이라서 어우야 파손이라서 차는 것도 느린 거 같은데 뭐 끼고 싸워야겠다 모두 엇강이처럼 끼우고 싸우자 어후 어어 어엇 오우야 c 찾아가 제가 이제 이거 꼭 잡아야 하는 것인가? 뭐 좋은 거 줄 것 같긴 한데 오! 우와 이거 피차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샷코가 너무 센데요? 우와 저거 제일 싫어 아 잠깐만요 저거 너무 싫어요 뒤지겠어요 이거 봐 파손 뜨면은 파손 뜨면은 그 효과도 작아져 야 싸우기 너무 어려운데 쟤? 불이 나오려나? 이거 돌아가서 돌아가서 무기를 바꾸자 잠깐만 로봇이라서 전기가 좀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별로네 얘는 산성이 좋을 것 같아 안성날에 찌르는게 답인데 사거리는 좀 짧지만 이걸로 써볼까? 데미지는 별로 안 나오는데 여러 번 때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닌가? 그냥 원래 무기가 훨씬 나으려나? 누가 샷코를 저렇게 롱다리로 키워놨어? 어? 저거 어떻게 잡으려면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야 음 음 찌르지 않아도 때리는 걸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걸로 저장해 놓고 기존의 무기 하나 더 싸웠자 기존의 무기 하나 더 싸웠자 이걸로 쓰자 갖고 있던 걸로 싸워볼까? 네 네 오이쒸 싸움이 불편해가지고 일단 산성단도 써보자 수많은 도전 누가 보면 연구간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이거 공략 찍는 무기 연구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온갖 무기를 다 조합해서 쓰니까 어우 뭐야 파손도가 좀 떨어지면 어 가서 좀비들이랑 싸워라 나왔다 아 잠깐 이럴 때 슬쩍 도망가서 슬쩍 도망가서 힐 채우고 와 좋아 좀비들 아주 잘했어 어그로를 끌었다 좀비들 아주 잘했어 아씨 아씨 갑자기 막 행사에 부리는데 쟤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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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를 주체할 수 없나 본데 쟤 왜저래요 지금 화를 주체할 수 없나본데 쟤 왜저래요 지금 화를 주체할 수 없나본데 같은 공격밖에 안쓰는데? 어 됐다 틀렸나보다 어우 야 여기 점프거리가 너무한거 아니냐? 오우 야 쟤는 벽을 뚫고 사거리가 나보다 길어가지고 아우 아우 도망치자 잠깐만 피좀 채워올게요 와 쉽지 않다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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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미친놈 좀 설마 여기 나와? 아니지 와 진짜 미치겠네 싸우기 더럽게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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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어디있어 전기 아직 많거든요 아이고 아잇 많다고 벽에다 던지면 어떡하니 많다고 벽에다 던지면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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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꼈어 꼈어 어 야 잠깐만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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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어우 어우 씻겨서 깜짝걸랬네 이게 진정해 아아 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우와 나 진짜 저거는 어떻게 피해야되지? 저거 그냥 옆으로 피하면 피해지나? 저건 다 못막을거 같은데 저 옆으로 빠져야되나? 올진형은 아닌거 같은데 저거 내가 옆으로 가면 따라올거 같은데 아 진짜 빡세다 저거 저것도 회피가 답인가? 저것도 또 원소콤 아 아씨 다시 돌아가 슉슉슉 다시 돌아가자 아 너무 많이 맞았어 저거 하나에 저거 저거는 옆으로 한번 돌아보자 아니 좁은 통로라 저거 답게 개빡새네 저거 아 아 어 어여잠 됐어 됐어 후우 진짜 미치겠네 아니 쉽지 않아 저거 저 좀비들이 나와야 편한데 언제 나오지 아 이럴 때 날 보지 말고 날 보지 말고 날 보지 말고 날 보지 말아 줄래 너네가 싸워야 할 애가 따로 있는데 왜 날 보는 거니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기까지 오나 너희 쟤네랑 쟤랑 싸워야 돼 저기 오우 야 잠깐만 전지 다 썼나 봐 그렇게 많이 모아놨던 전지 벌써 다 썼어 나 전지 걔 많았는데 그 많던걸 벌써 다 썼네 여기 바꿔보기로 했지 과연 내가 이걸로 쟤를 찌를 수 있을까 아 간지러 와라 와 거리 간다 아 아이씨 거리가 안되서 안되겠다 잔성 안터져서 때릴 수가 없네 아 쟤도 옆으로 회피하는 거를 그래 옆으로 굴러 굴러보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걸로 싸우는게 맞는 것 같아 최선이다 아 잠깐만 잠깐만 팔 바꿔 팔 이거 안쓸고는 팔 바꿔야 잠깐만 리전함 바꿔 리전함을 전기는 차징해야되서 좀 빡세니까 멀리서 싸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 타이밍 똑같이 되겠다 어디갔지 아 아 아 아 네 발까지 터지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뭐가 나오는지 어 뭐가 나오길래 저렇게 센건지 나도 궁금하다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으 으 객당까지 올라가 으 으 으 첫발은 좀비에게 맡겨두게 써 좀비들이랑 싸워 좀비가 튀어나오는 기준은 알 수는 없지만 나왔다 나갔다 잠깐만 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넌 쟤네랑 싸워 나 말고 아 거리가 너무 먼가봐 아 어 어 들어가긴 한다 아 어 들어가긴 한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야 쟤 끌어오는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아 두개 써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이엇 아이엇 뭔지 에르구 획득량 증나 파밍할때나 깰 수 있는 아니 이정도면 반달 월석은 줘야되는거 아니냐? 어? 이정도면 반달은 줘야지 너무한거 아니냐구 이정도면 반달은 줘야지 아니 적어도 코치아님 반달은 줘야지 너무하네 너무하네 특수저항앰플은 특수저항앰플은 없지 아 이게 충격파손 붕괴 이거 놓고 쟤랑 싸웠어야 됐네 공항앰플은 없지 공항앰플은 끝냈으니까 한동안은 안나오겠지? 어 균형의 크랭크 그 어 어 어 갖다줘야겠다 이따가 호텔 들려서 갖다줘야겠다 아니 안토니아 안토니아씨는 안토니아씨는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아 아 같이 공격을 했네 못찾았으면 반대편이네 내놔 게이드 공짜 돈 얻었네 이제 이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애니 이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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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잠깐 들렸다 갈게요 아 아 못쓴거 같은데 저기 저희가 아 그 여신상 안쪽인가 보다 아까 못갔던길 가보자 저기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갔잖아 여기 애들은 저 반대쪽인가 이쪽 이쪽 맞나 이쪽으로 내려갔던거 맞나 이쪽 아녔라 배닌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지나갑니다 이쪽이 좀 더 가까웠던거 같거든요 제 기억엔 되돌아가고있나? 아닌데 요쪽이었던거 같은데 아 맞네 이쪽이네 슥 한방코시네 흠 나 궁금한게 있는데 한번만 해볼게요 이거를 던지면 없어지고 그러진 않겠지 다시 앉아라고 그런 현상은 없겠지 이거는 물이 아니니까 아 아니네 나비는 잡았으니까 나비는 잡았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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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아 아 아 아 아 바닥에 막 구식을 뿌리네 구식 액체로 아 아 나비 못 잡았지? 아 맞다 저 괴물 있어서 그랬지 아 쟤 진짜 까다로운데 쟤도 그냥 뛰어 가도 되는구나 아 아니구나 안 기다려주는구나 그런 자비 따위 없다 이거지 아니 얘는 그걸 못맞겠어 내가 아 타이밍이 아 부식 벌렸어 잡았다 아 근데 나비 먹으려면 다시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비 잡으려면 다시 갔다 와야 돼 어차피 뭐야 명예의 창은 이거 뭐야 뭐야 명예의 창은 이거 뭐야 다시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녀석들 다시 잡기 싫은데 나비는 꼭 잡고 만다 쉽지 않네 저 녀석들 나비만 먼저 잡기도 어렵다 그냥 끌고 나온 다음에 나비를 잡는게 맞아 나비가 정체가 드러나고 나면 없어지니까 끌고 나와야겠어 그게 맞는거 같아 응 그게 맞는거 같아 아 바로 부식 걸렸네 그럴까요 아 그냥 멀리서 어차피 뭉쳐있으니까 좀 써봐도 되겠다 맞네 맞네 지금 있는거 써도 되겠다 멀리서 쏘는거라면 아 원래 거 쓰겠습니다 뭘 얻을거라고 바꿔서 들어가지고 아 방향감각을 잃었어 아 여기다 팔콘 써도 될거 같아요 팔콘 써도 될거 같아요 팔콘 써도 될거 같아요 아 아 몇 번째야 아까처럼 한 번에 죽이고 싶었는데 깜짝이야 나와 어? 아 뭐야 내 부분으로부터 먼저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낀 거 아까워 죽겠네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거겠죠?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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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라나면 터트려야 되니까 아 제가 오기 전에 자라나면 한번 때려야지 아 이거는 쓱 들어가서 터트리고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하려고 했는데 나비가 먼저 나타날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망했다 아 왜 그거에다가 써 망할 놈아 오 여기가 뒤로 가는 포지션이야? 아씨 안 돼에에에 오우씨 티가 좀 줄어들면서 자 됐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쟤는 안 따라오나? 뭔가 부식에서는 무기도 빨리 부식되는 느낌이네 기분 탓인가 아 나 참 쟤는 어떻게 끌고 오냐 방법은 단 한가지 주식이 좀 떨어지면 가자 우리도 효과가 있겠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오케이 두 마리가 더 있는데 한 마리는 맞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는 길에 죽겠는데 안 죽네 아까워서 안 먹고 있었는데 미친놈아 뭐하는 거야 됐다 됐다 하나 먹고 도망쳐 됐다 됐어 됐어 쇼컷인가? 오케이 됐다 쇼컷 뚫었다 이제 다시는 여기 올 일 없다 이 거지같은 놈들아 이제 다시는 여기 올 일 없다 아 됐다 어 저거 먹어야지 됐다 다시는 지하에 올 일이 없어 됐어 아 됐다 다 돌았어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깔끔히 다 돈건진 모르겠지만 어느 방향이냐 저쪽이네 나와라 옆에서 튀어나오겠지 나와라 바깥으로 나가는 곳인가 보다 그냥 아 저 안 건물인가 보다 아직 멀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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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우와 맵 잘 만들었다 약간 동전 던지는 그런 분수인가? 아아 왠지 쎄 것 같은 녀석들인걸? 아 거기 있는 애들이네 경찰청에 있는 애들있잖아 세보인다 뭐하는.. 이거 미친 이런 개 이런 새끼가 깜짝 놀래라 어디있다 나타나는거야 포치타 포치타 맞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니 포치타 느낌이 물씬 나는 친구였네 아 저 위에 있다 어 뭐야 이번에는 뭐야 뿔몬이야 뿔몬 뭐야 저거 뿔몬이야 뭐야 이거 아니야 뿔몬은 디지몬에서 나오는 애야 내가 알기로는 덩치가 있는 놈들은 중간 보스만큼 싸우기 어려운 애들 분명히 그렇 것처럼 생겼는데 저거 자 건물 가자고 어 거봐 쎄보이잖아 어깨깡패 개처럼 쎄보이는 녀석인데 저거 저런 녀석들 싸우기 힘들다고 잠깐만 뒤통수는 때릴 수 있으려나? 저런 애들 뒤통수 못 때리겠지? 아 이걸로 싸워보자 오 나도 반전걸려 두 방씩 대략 두 방씩 때리는 것 같다 어우 아파 아 두 방 두 방 두 방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오 예스 세 방까지 있네 하나 오 오 하나 둘 너넨 오 오 오 오 오 오 general 하나 더 맞아라? 하나 더 맞아라? 아이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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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했네 어어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네 어 뭐야 여기 킬 아니야? 아 아이템 줬으니까 오케이 아이템 줬으니까 그러게 진짜 있을만한데 저 안 저 입구 앞에 있는거 아닐까 안쪽까지 들어갔다 올걸 그랬나 바로 여기 올라왔는데 열차다 일단 열차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 저 입구에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입구에 있을지도 몰라 아 아 잠깐만 여기 오면 또 홀몬이랑 싸워야 되잖아 마음 약해지면 안돼 고양이 당뇨 해결하려면 절대적으로 마음 약해지면 안돼 어쩔 수 없어 다노해져야 된다 그치만 내일 밥이 온다고 하니 어쩔 수 있나 아 아 어 어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욕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그냥 새끼 박아버렸는데 욕을 하는 건 좋지 않으니 이 게임 엘들링 다크소울보단 어렵다고 보긴 어려운데 초보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확실히 그치? 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 약간 엘들링이랑 다크소울은 초보자에서 뭔가 고수가 되는 과정이 쫙 있는데 이거는 약간 중간 정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고수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야 저기 안에 문을 열면 별바라기가 있지 않을까? 아씨 꼬치다 가만히 자고 있다가 왜 덤벼가지고 죽어라 이거 어? 아 뭐야 이쪽에서 열 수 없다? 뭐야 그럼 저쪽이 길이 맞았다는 거잖아 이런 괜히 왔네 일단 그냥 지나갈게요 싸울 필요 없다 진짜 아무리 봐도 나 달려갈 때 스테미너 깎이는 거 속도 줄어드는 거 정말 잘 올린 것 같아 이렇게 도망갈 땐 너무 좋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어디야? 조종설이? 여기다 오! 약간 뭔가 저기 퍼피 퍼피 플레이 타임에 나올 것 같아 기차 우와 말리기가 안 되네 여기서 완전 잘 만들었다 앞을 봐야되나 도착? 벌써 도착했네 범위여자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어? 뭐야 오자마자 숏컷? 뭐지? 아! 아 여기가 메인이구나 어 설마 약속의 인형 너 움직이니? 아 약속 내일의 인형 약속의 인형이 난다 어? 니녀석 움직이는 거 아니지? 벌바라기 있는 거 봐서는 안 움직이마 어 저 저 뒤에 빨간 눈 녀석에게서 냄새가 심상치 않은데 저거 저... 저 녀석 냄새가 심상치 않은데 내일의 인형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철의 거인 내가 왜 만든 거야 이 녀석은 어 미니미 귀엽다 완전 귀엽다 미니미는 좀 갖고 싶은데 저쪽에도 있네 저쪽에도 사다리가 있고 이쪽 먼저 가볼까 여기가 문 여는 곳이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약속의 금음달 나오나보다 어? 호텔에 있는 녀석 닮았는데 메인이 아니라 숏컷이었네 우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 이 뷰에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구나 날씨만 좋았더라면 칙칙한 건 어쩔 수 없지 어디부터 가볼까 아 너네가 먼저 잡기 슈? 아 안 보인다 했더니 저기 숨어있네 저 빨간 눈 그래 쟤 나중에 잡고 너네 둘부터 잡자 손잡이 바꿔 손잡이 바꿔 소방으로 바꿔볼까 그냥 이게 그나마 긴 것 같으니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아 소방 도끼? 소방 도끼 맞지? 이걸로 싸워봐 어 제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나올 것 같아 아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우아아아 역시 최첨단 무기인가? 빈격이 예사롭지가 않네 아이고 파손 뜨는구나 여긴 기본적으로 애들이 파손인가봐 위험할수록 난이도가 무서워지네 너무 비효율적 아니야? 미래치곤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좀 예쁘게 만들어주지 전기 별로 같기도 하고 이거를 무기가 아예 바뀌어버렸구나 내가 이거 손잡이로 바꿔가지고 기존에 쓰던 무기로 돌아가볼까요? 좋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뒤쪽이잖아 아이차 니 녀석 말고 아 그래 너 먼저 와라 그러면 이거 훨씬 세긴 한데 여기 너밖에 없니? 아 또 있네 이리와 쟤 어그로 밖으로 벗어나야 돼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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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해줄게 그러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능력이 높은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영 쓸모가 없네요. 이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여긴 길이 없는 건... 여긴 길이 없는 건... 뭔가 했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아까 그 사다리 있는데 갈 수 있나? 얘네는 뭐야? 아! 폭탄병! 몇 마리야? 세 마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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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방패 보이길래 설마 했는데 너였냐? 내가 쟤 어떻게 있겠더라? 아씨... 내가 쟤를 뭘로 깼지? 비옥이 왔다고. 야 너 뭘 놓겠겠냐? 아씨... 아씨... 아야 미치가 너무 안 좋아! 잠시만... 나 한 대씩 주고받았었어. 아야! 아! 한 대만 더 맞아줘! 그냥! 아씨... 너무 비효율적으로 싸웠네. 난 아직도 얘가 600원 준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 잠깐만요. 기다려. 넌 무기 갈고 놀아줄게. 금방 잡은 건 그때보다 내가 쎄졌기 때문이지.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라서...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라서...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라서... 사다리가 저쪽... 꽤 있네? 아! 다리 연결인가 보다 이거! 아! 다리 연결인가 보다 이거! 반대편으로 가야되네. 구나... 한번? 빨리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조건 어떻게 가지...? 손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저쪽으로 가야되는 거겠지? 아, 저기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카메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속도 조절 같은 거 따로 못해요? 멀미 나겠어. 이런 거 없나? 이것도 감도로 바꾸면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아우 나 카메라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가끔 멀미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서야 바꾸네. 조금만 더 느리게 할까? 왼쪽 맞지? 아니 오른쪽 맞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됐다. 어우 됐다. 어우 됐다.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각도가 조용 조용 에이 설마 얘네 잡고 올라가는 데는 딱히 없는데 여긴 길이 없었는데 길이 어디지? 몇 길은 따로 없었는데 올라가야 돼요. 저거는 올라가서 내리는 거니까 어디 들어가는 데가 있나? 길이 또 있었나? 아닌데 근데 보는 여러분들 안 어지러웠어요?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길래 나만 어지러운가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 어지러웠어요? 난 좀 어지러웠는데 사실 저기는 어떻게 갔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음 길이 어디니? 도대체 여기 돌아가는 길이 있나? 아 뭐야? 아 뭐야? 뒤를 안 봐서 어 나비 와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나비가 나온 게 얼마만이 나 없어진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오 기술의 크랭크 쇼컷이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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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아 아 저녀석이랑 싸울 자신 없는데 문만 열고 빠질까? 아 아 나 쟤랑 싸울 자신 없어 쟤랑 싸울 자신 없어 쟤도 뭐 주나? 쟤도 뭐 반지 주나? 이럴 거면 한번 올라왔다 여기 근데 그거 없을 것 같아요 별바라기 아 별바라기를 하나 찍고 올까? 그냥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마리만 있네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런데서 지금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더럽다 더러워 진짜 어? 어 이거 그냥 여기 내려가도 되겠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고 싶어 아 you're not one of them are you here to save me? those grand exhibition jerks are not to be messed with 어? especially after they took that drug then there are the two biolojical experiment ugh how horrid I can't reveal everything 심지어 ma약 나 아 my own if you clear the way of it please wipe out all those mongrels 너무 위험한, 너무 어려운 부탁인데?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아달라고? 너무 어려운 부탁 아니니? 아니 근데 무기도 없이 여기 어떻게 왔대? 너무 어려운 부탁인데? 18,000 여기 사다리가 있었죠? 다리 연결, 다리 연결이 이쪽 아닌가? 저쪽인가? 아 사다리 저쪽이네? 여긴 그냥 떨어지는데 여기도 사다리? 아까 내가 내려온, 아 내려올 길이 있었네 뛰어들이지 않아도 됐었네 아 여긴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길이 아이고 낫자 벌가람이 찍고 오고 싶은데 한번 써볼까? 온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아 이런 거지같은 야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통하지도 않아 쟤는 이거 통하지도 않나봐 아니 괴물 아 생각했던 일이 내가 우려했던 일이 쟤는 절대 안 떨어진단 말이지 어디로 떨어졌니 내가 어디로 떨어졌니 방향이 어디있니 어 설마 아 에이 바닥에서 죽었잖아 에이 저 위에는 아니지 에이 이쪽이었지 달리자 부작정 달려 로보트 녀석 또 있겠지 아 로보트에서 저 골목에서 나오는거구나 아우씨 오라가 아 쟤가 일로 나와야되는데 쟤가 일로 나와야되는데 쟤가 일로 나와야되야 저길 지나가는데 나 온다 나온다 나온다 온다 온다 간다 간다 지나갑니다 근데 저거 쇼컷 뚫어놓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올 일이 없었는데 큰 용기를 내서 가자 아 저거부터 먹고 갈까? 죽을까봐 무렵네 아니야 피도 배터리도 있는데 뭐가 무서워 가자 얘가 이쪽쯤 아 너무 가까우면 처맞기 십상인데 얘 잠깐만 여기 뭐 아이템 오! 아이템 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 커츠 나이스 나이스 오 근데 쟤도 주나? 커츠가 여기 있으면 쟤는 커츠가 아니라는 소리야 커츠를 한 번에 두 개 주진 않겠지 오케이 나이스 물어두고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먹고 싸우려고 형님 이따가 오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한번 잡으면 없어지는 놈이긴 하지만 이따 봅시다 형님 저거부터 좋아야 돼요 아이 또 모르지 반지 줄지 반지 같은 거 줄지도 모르잖아 오 뭐 안 맞아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거기로 내려가면 안되는데 재잡으러 갈려고 그러는데 아까 저 호두깎이 인형 찾으러 가자 늘 말했지만 이런 비오는 날씨면 감전돼야 정상인데 로봇들이 너무 쌩쌩해 이걸로 싸워볼까 이걸로 싸워볼까 이게 좀 더 세게 셀 거 같으니까 싸우자 가자 500 키가 도대체 몇인거야 50달구 436 세계 이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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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임 못 맞췄다 아이고 아이고 이 미친 같은 걸 두 번이나 아우 거리 안났어 아이고 또 써버렸네 오우 오우 시간정도 봐 오우 느리게 오우 느리게point 오우 느리게 때리는거 봐 오우 헉 오우 피기도 얼마 안깝긴 해 오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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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연속공룡 뭔가요? 한 번만! 제발 빨간 공룡만 안했으면 좋겠다 무기 부러져서 다행이네 힘의 아뮬레? 잠깐만 빨리 코츠 늘리자 어딨어 공룡이 4 증가 공룡이 4 증가 4는 나쁘지 않은데 벌바라기 찍고 오자 벌바라기 찍고 오자 쇼컷 있어서 다행이네 아니 근데 저렇게 큰 걸 나쁜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 저렇게 큰 걸 만들어놓으면 멀쩡한 로봇이라도 무서울 것 같은데 집 앞에 세워놓으면 위협적이라서 도둑은 안될겠다 저런 로봇이 길거리 보안관으로 세워놓고 다닌다고 하면 꼭 시비고는 사람이 있긴 한데 괜히 신기해가지고 아이고 뭐야 이리로 뭐 나와 우리 너무 극한인 곳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악 아 아이 미친 아이 아 아이 오후 오후 다행이다 중간에 하나 걸쳐서 다행 다행 보스 들어가기 전에 업글 한 번 하고 그러고 보스를 들어갑시다 아니 의외로 저런 로봇들 로봇이잖아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 로봇은 고장이 좀 쉽게 나거든 아니 또 혹시 몰라 자전거 훔쳐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 훔쳐가는 나라가 되겠지 다른 건 안 훔쳐가지만 길거리 로봇이 아 아 세번 아 뭐야 세번씩이나 아 이거 이거 한번 던져보고 싶었는데 한번 던져봐야지 얘한테는 좀 통하려나 에라이 데미지가 이게 뭐야 아 아 아 제발 이렇게 움직이지마 제발 안 뛰어도 되니까 제발 안 뛰어도 되니까 제발 혼자 쫄아가지고 뒷무빙 치다가 아 아 이번에도 위에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서 도망가는 게 제일이야 일일이 하나씩 다 맞다이를 할 필요 없으니 아 어 으 벌써 배고프다 배고플 시간이네 일없이 안 돼서 밥을 Hoje 강제 파밍이네 강제 파밍 아우 저 가운데 5 웃자는 마법 상가보다 모자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자니 답이 다자라 위로 느낌 나름이네? 날 봤다 어 이상 가까이 안 오는 건가? 이 이상은 잘 안 넘어오나 보다 길이 하난데 밖으로 안나와? 살짝 옆으로 나올때나 오지도 않아 AI를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놨어 불편하게도 AI가 너무 똑똑해 싸워야만 하는 구조인게 너무 빡친다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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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할 잠깐만 저 옆에 전기있는 애들부터 처치하면 괜찮은데 저 멀리있는 애가 안잡히네 잡힐줄 알았는데 쟤는 저 기둥에 가려져서 안맞을 것 같고 아! 아 내가 날아가는거 하면은 아 여기서는 그 악살총이 훨씬 낫겠다 내가 따라가는걸로 만들어놨으면 음 그걸로 해놨으면 이런데서 그냥 몬스터 타고 날아갈 수도 있겠네 아 이 게임 다회차하게 만들어놨어요 정해진 한정수량의 아이템과 다회차를 하게 만들어놨어 어 어때 이것도 먹어보고 싶지? 막 이런 느낌? 이런게 훨씬 편하단다 얘야 두번째에서 이걸 강화하면 훨씬 편해질거야 아 좀 버런느낌이라 별로구만 아이씨 아 호파이 이산을 안와 그러면 여기서 싸우도 되겠네 아 아 어 에ieli와 아 이리로와 방법은 이것뿐이다 어 뭐야 여기까지 넘어오다니 여기까지 안넘어오잖아 원래 안넘어오잖아 넘어오는 척하지마 얍잡이로 얍삽하게 싸울 수 밖에 없어 내가 저 길을 건너려면 넌 죽여야 된다 내가 넘어온김에 오겠다 이거야 조금만 더 돌아가줄래? 어 뭘 봐 뭘 봐 8코는 저 작은 애들한테 쓸거라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점점 가까워지는거 불편하다 점점 코너랑 가까워지는거 불편해 나중엔 피할수도 없게 돼버려 나중엔 피할수도 없게 돼버려 나중엔 피할수도 없게 돼버려 아이고 어 아이고 여기가 제일 좋아 원래 코너가 어디까지 나오는거야 너 이 자식 꽤 멀리 나오는데 온다고 이걸? 이정도면 싸울만한데 와 여긴 좋다 아니 여긴 싸울만해 됐다 아이고 힘들었다 고맙다 안전하게 가는게 좋습니다 이제 쟤네들이 문젠데 안전한게 최고 이제 쟤네들이 문젠데 아씨 거리가 안다 아 아 아 하 팔을 바꿔서 가자 오케이 쟤네들을 끌어당기면 되지 그치 쟤네들을 끌어당기면 되지 아니야 빨리 지나가는거 아 팔팔팔 진짜 외나무다리를 제가 게임중에서 외나무다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이참에 한번 황금과 돈을 얻고 갔다올걸 아씨 돈을 얻고 갔다와야되는데 다시 돌아가자 오늘 먼저 왔고 근데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늘 금요일 맞죠? 어제 쉬었더니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좋겠네요 여러분 주말이 쉬어서 그럼 또 나오지 출근하는데요 봐봐 바로 나오지 죄송합니다 네 그쵸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죠 거기서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쉬는 사람이 더 많을까 쉬는 사람이 더 많겠지? 심지어 저 앞에 있어. 어떡하냐 이걸. 이 녀석 싸우자. 날 따라와라. 이번엔 좀 더 빨리 죽여줄게. 이번엔 좀 더 빨리 죽여줄게. 우리 여기서 싸우자. 오! 오! 어 뭐야 뭐야. 아니 이 자식 코너링 하는... 너 면허 있니? 아니 코너링 뭐야. 아니 미쳤네. 아니 이 자식 코너링이 예사롭지가 않네. 아이고! 아씨 포션 아까워. 잘못 눌렀다. 경비를 바꿔야겠어. 아씨. 이게 통하려나? 아씨. 사구리가 좀 에반데? 사구리가 좀 별른데? 찌르기 공격할... 하고 싶었는데. 뭐야 왜 그리로 가? 야 너 왜 그리로 가니? 이리 와. 얘 안 떨어져요. 얘는 안 떨어지게 해놨더라고. 다른 종교들 막 때리면 떨어지는데. 아우씨 뭐야. 이 구석이나 안되네. 코너링을 잘하는거야. 해외으로 나가고 싶어. Unters vemos too. 암 Leon이 반응을시켰지 그걸 말해봐. 진학교 서경 давно. 와 너무 아파요 역시 너는 이 무기가 났나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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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질 말고 으아악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단다 타이밍 못 맞췄다 이 무기가 더 빨랐어 꺼내봤다 아니 여기 AI 똑똑하다니까요 막 쫓아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야 저거 공중에 떠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 공중에 옆에 가면 뜨겠지? 옆에 가면 뜨겠지? 공중에 떠있는 경우는 또 처음보네 골이 안달거 같은데 역시 안다네 안다네 어? 어? 어 씨 달려서 아 근데 저쪽도 오른쪽도 길이 일자란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길 가자 달리는게 답이야 그냥 달려서 가는게 답이지 어휴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괜히 깨작깨작 거리다가 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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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를 드디어 사다리를 내릴 수 있게 됐어 고작 이거 하나 아니 다리 연결을 할 수 있게 됐어 중요한 날인가? 오! 어 오 액자도 있네 뭔가 저 인형이 보스는 아니겠지?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뭔 소리야? 문을 부시려고 하는데 문을 부시려고 하는데 아 너 움직이는 거 아니지? 어 뭔가 불만 들어와 있는게 영 찜찜한데? 설마 여기서 싸우라는 거 아니겠지? 왠지 또 나올 거 같아 쟤 부활 챔피언 빅토르 부활하다? 복귀하다 생명의 생명체의 정점의 선자 샘피언 빅토르가 복귀하다 빅토르? 위대한 레슬러 빅토르를 기억하십니까? 사자와 공과 싸우고도 물러섬이 없었던 크라트의 헤라클레스 서커스를 화려한 환호와 박수로 물들였던 역전의 용사 빅토르가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내가 그런가 본데? 보스같은데? 아 다행이네 움직이지 않군요 다른 해소리지? 철컹철컹하는 거 무섭다 너 혼자냐? 아 뭐야 두 마리야? 아 뭐야 설마 저것도 움직이니? 여기 설마 극한의 난이도는 아니겠지? 일단 한번 움직여봐 아 아 얘는 움직일 줄 알았다 아 어쩐지 아하 내려올 줄 알았어 저기서 한 마리쯤은 움직일겠거니 했는데 니 녀석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나왔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야 저건 무슨 공격이오? 저리다 야 어디갔어? 쟤 범위들 장난 아니다 쟤는 동치와 커서 좁은 데서 싸우면 훨씬 내가 유리하네 참지 못하고 뚫고 나왔구나 어서와 어서와 너도 여기서 싸우자 여기가 좀 적당한 장소 같아 어서와 야 꼈어! 아니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어 적당한 장소였어 적당한 장소가 아닌 줄 알았지만 적당한 장소였구만 그러게 힘을 좀 올려놓기 여기서 좀 도움이 되네요 동력 열심히 올린게 도움이 됐다 진짜 이제 아무도 안 움직이겠지? 너 눈에 불 들어오고 수상한데?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우씨 깜짝 놀래라 아우씨 깜짝 놀래라 아우 깜짝 놀래라 아우 깜짝 놀래라 아우 깜짝 놀래라 아우 정말 깜짝 놀랬다 진짜 깜짝 놀랬다 또완 아우씨 난 튀어나오는 줄 알았네 리전 칼리버 개꿀 아 또야? 다른 녀석들은 안 움직이지? 오케이 어 이게 새로운 집사인가 봐 새로운 집 어 얘 주인공인데? 메인에 있던 사람들 아니야? 얘네들이 집사 로봇인가 보다 뭐지? 이 액체는 뭐야? 이 액체는 뭐야? 연금술사들이 갖다 놓은 건가? 설마 여기 혹시 인체 실험했나? 그랬나보다 음 음 오 근데 생각보다 뻥 뚫려있는 곳에서 했네 시작인가 여기서부터 화석병 좀비들의 시작인가 어 이상한 녀석들이 있네 쟤네들 로봇인가? 사람인 것 같은데? 아 기술 장비를 올려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 기술 장비 높으면 좋은 게 으흠 으흠 어 전화다 또 나오는 건가 아 아 아 또 났다 말이 맞네 말이 맞네 왕의 짐 백이 사라진다고? 백이 사라진다고? 우리 집이 사라진다고? 깨워져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달걀 달걀인가? 넌 누구야 도대체 걔네들 맞지? 약간 토끼단애 같은데 냉엄한 여인의 손가락 냉엄한 여인의 손가락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센 녀석인가? 혼자있지? 싸우기 좀 빡센 녀석인가봐 혼자있어 여인의 손가락 여인의 손 끝이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 나 포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지? 쟤 엄청 센거 아니야 아 뭐야 여기 또 있네 아 잠시만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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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냥 총 쏘는 녀석이야? 아 뭐야 별로 안쎄잖아 배가 빵빵한데 고개를 몸에 탄력이 좀 있네 이거 먹고 성공한 사람들인가 보다 인체 실험에 성공한 사람들인가 보네 여인의 손끝을 보라 여인의 손끝을 보라 넌가? 너도 돌려? 아닌데? 똑같은 포즈로 바꿔야 되나? 됐다 큰일이야 lol 얼스 $%$%온 네 뭐했어 뿅뿅뿅 역발씩 쏘는거야? 뭔가 막 으르렁대는 소리가 나는데? 아! 아 두 마리였어 두 마리 뭐야 뭐야 뭔데 막 엄청 아프진 않네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하나 갖고있으면 됐어 이쪽으로 가는거겠죠? 제발 별바라기를 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여기있나요? 아 심상치 않다 했는데 야 잠깐만 뭐야 저거 어 조졌다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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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저거 어떻게하지 뭐야 저 녀석 쟤 뭐야 저거 뭐야 저 헐크 뭐야 저거 아 저거 쇼컷인가보다 문 잠시만 저거 먼저 열었어야 됐다 저게 아마 별바라기랑 이어지는 쇼컷일거야 누가 이렇게 낑낑대 누가 이렇게 낑낑대 오케이 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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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났다 갈수록 별바라기 갯수가 줄어들고 있어 오 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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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나 오우씨 오 레슬링을 하는애네 한번 내가 니가 빅토르니야 아 니가 빅토르니? 빅토르 맞나본데? 오 발차기도 할 줄 알아? 오 뭐야? 이것도 깨지는 이... 오 뒤질뻔했네 오! 어머! 아니 이런 기술을... 야 잠깐만 어우 야 뭐 안쓰던 기술을 갑자기 써 너 아니 갑자기 안쓰던 기술을 쓰네? 숨겨진 기술이었네 잠깐만 아 여기서 다시 가야 돼 아 아 쇼컷 뚫었으니까 아 그 녀석 다시 안 만나면 돼 맞아 맞아 여기 아니지 다리를 뚫었지 잠깐만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저기로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오케이 다리 건너서 가면 돼 다리 건너서 가면 돼 다리 건너서 가면 돼 아니 이런 미친 것들 야야야야야 잠깐만 제발 아 이런 거지같은 용에서 죽을 줄이야 내 6800원 아니 도대체 별바랑이가 어디 있는 거지? 5800원 살아있네 다리 건너는 것도 쉽지 않네 진짜 짜증난다 아 제발 두개 쟤네는 잡고 가자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고통 받을거면 잡고 가자 이게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고 가는게 맞다 와 됐어요 여기로 가는거 맞나? 여기가 맞았나? 아닌가? 맞지? 아 근데 얘네 뒤쪽이잖아 잠깐만 여기가 맞지? 나 지금 길이 헷갈려 나 어디로 가야되지? 지금 저쪽에서 여기로 넘어 길이 어디지? 저쪽에서 여기로 넘어오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넘어와서 와 드디어 찾았어 내려와서 다리를 건설하고 저쪽으로 하면 절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길이 여긴데 찾았네 이쪽이잖아 길이 잘 안보이게 해놔서 아 큰 녀석들은 안나오네 라고 했는데 저 녀석은 있네 아 근데 진짜 별바라기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상한 주먹쟁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전화를 하고 하나쯤은 있어야 정상인데 왜 없지? 저 빅토르 잡아야지 생길 것 같은데 아 팔이라도 바꾸고 올걸 아 아 아 제발 제발 조그만 아 아 아 아 그 뒤로는 촉을 안 쏘는건가? 빅토르 씨 잘해봅시다 아 뭐야 아니 혼자 가자 다 써보자고 아우 아우 아 죽는다 항상 걸렸다 아이고 아우 미친 미친 괴물 어퍼컷 너무해요 죽어주세요 제발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레슬링 선수라 했잖아 오 보급상자다 이 꿀인데 보급상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겠군 아 차트 아니구나 아이템이 있나 어 오케오케 갔다가 가자 여기가 거기였네 아 분명히 아까 한번 올릴 수 있는 양이었던 것 같은데 8,000원밖에 안 남았네 아 어디갔지 일단 호텔 갔다 올게요 아 아 과연 이번 보스는 그 비를 맞고 있었던 건 너의 정체성을 그 너도 사람처럼 비를 맞으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었구나 네인 네인 오 코츠도 판매한다 대박 4,000원이네 오 이참에 하나 살까 이참에 하나 사고 연금술 촉진제 아 이게 금화열매 빨리 열리는 그 속도구나 오 초순딸 월속도 살 수 있게 됐네 오케 쿼츠로 올리고 가자 두개 얻었으니까요 방화를 좀 하고 오케 우아 55개 개많아 아마 이 정도면은 3단계는 못 가려나 3단계 아직 못 가나 아 뭐 이쪽 아니잖아 카파 집에 오셨나요 한 번 더 볼까 아니 더 길어졌어 야 코 더 길어졌는데 아까보다 살짝 더 길어졌다 뭔가 아니 내가 훨씬 많이 길어졌는데 살짝이 아니라 아니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장발되는 순간부터 약간 빼빼로 같아 문방부에 파는 빼빼로 알아요 되게 이만큼 길고 두꺼운 빼빼로 그거같이 생겼다 아 3단계 갔었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케이블 아치 효과 시간 퍼펙트 가드 파괴의 강화 차지 흐르기 공격 일단 늘 그랬듯 생존이 먼저야 허울스전지 증가 당연히 필요하죠 벨트 슬롯 확장 별로 필요없어 큐브 사용 횟수 증가 이런것도 딱히 필요없는데 잘 안써가지고 헬로 음 벨트 장착 슬롯 개수 슬롯 개수가 더 나을것 같기도 하고 슬롯 개수가 더 나을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투척무기를 이제서야 많이 쓰고 있어서 아니면 여기다가 아니 오히려 이렇게 오는게 이득이긴 하지 뭐든 벨트를 늘려볼까요 음 퍼펙트 가드 파괴 강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스태미나 관련된 거 있나? 어? 무기 증가 시 무기 내구도 소모 완화? 아 그거 어딨어? 소지품 가격 경감 적재고시에 이러보지 이거 올리자 소지품 소모품 소지시 상관층인가? 아니야 이거는 상관없으려나? 아니야 이거 상관없어 아니야 스태미나 소모 강화 아 완화 초원석 신속 사용 부활시 페이블 충전 비활성 무기 내구도 자연 회복 비활성 상태라는 건 내가 때리지 않을 때 내구도가 올라간다는 건가? 오? 그러니까 이게 보스전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이거 왠지 정말 모기 딜만큼 찰 것 같아서 이게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 왠지 왠지 엄청 조금 회복될 것 같아 지금 보면요 퍼펙트 가드 파괴 강화가 좀 탐나고요 비활성 무기 내구도 자연 회복 탐나고 여기는 딱히 기왕 올린다면 소모품 효과 시간 증가? 이거 해보자 궁금하기나 자연 회복으로 가죠 나 머리 좀 길었어요 길었어요 왠지 나중에 제페토 제페토랑 대회하다가 아니 대회를 한다 대화하다가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고개가 이리로 돌아가네 나중에 뭔가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방화를 좀 해볼까요 이제 팔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4개나 있거든 범위 증가 범위 증가 발사 후 빠르게 한 번 더 두 번 쏘는 거 하얀 파도가 뭐야 이건 범위 증가 이동식 충전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내가 가서 때리는 거 아 뭘 올려야 되지 가드 중 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거 두 개를 올려 보자 이거 두 개를 일단 올려 보자 난 이게 좀 탐나거든 하나 두 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제작이구나 이거 두 개는 왜 X 표시가 돼 있지 아 리전 플러그라는 걸로 올리는 거구나 어 근데 아니 이건 만드는 거 아닌가 뭐지 열려 있는데 왜 안 만들어지지 대조 아닌가 대조 아닌가 아 이미 만들어진 건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긴급 발사 오 아니 미친 도망가다가 그냥 실수로 눌러도 쓰일만 하겠는데 그렇지만 살짝 아껴 줍시다 느낌이 썩 좋진 않아요 오스인 거 같으니까 준비를 좀 하고 갑시다 네 오스 오스 저 los 설마 아까 빅토르란 녀석이 또 나오게 되면 인 여긴 이 정도면 되겠지? 추천물이요? 응 그것도 그러네? 수루탄 아 그걸 좀 살까? 너는.. 아 너는 그거 팔지? 그 상인한테 가자 말룸지로 상인한테 어? 뭐야? 아! 어? 로사 이사벨 거리 와인 갖다 다면 여기 계시는 거야? 왜 여기 있지? 여기서 설마 생을 마감하고 그런건 아니겠지? 완전히 입구에 있나? 어디 있는거지? 위치를 모르는데 이걸 아 그 요리사 있는 와인바 이 바로 앞에다 어? 어? 어이씨 깜짝 놀라 와인바가 이쪽이었나? 어이씨 깜짝 놀라 어 뭐야? 어? 여기에 이런게 있었네? 이 쪽이 아닌가? 이 쪽이 아닌가? 기억이 안나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 아 그럼 저 노래 부르던 저쪽인가? 이 쪽인데? 그래 그래 맞아 손을 내미고 있었어 그 여자가 이쪽일까? 이 노래 나오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노래 부르나? 불 켜진 집이 한둘이 아니라서 불 켜진 집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 쪽이 아닌데? 아 여깄다 여깄다 아 하석병 났네 헷갈려죽겠다 아 하석병 맞네 헷갈려죽겠다 김 대삿? 어 월요일날 어 혹시 이게 뭐야? 베닌이의 기념주가? 베닌이한테 갖고 가면 되겠다. 베닌이한테 갖다주면 되겠군요. 베닌이의 기념주가? 무슨 이야기 듣는 것 같았는데 이런거 주우면? 연마석을 교체한다? 아닌데. 뭐야? 어디에 쓰는거지? 상점인가? 워내뉴에 왔어. 아! 수집풀 감정을 의뢰한다. 이념주가 베닌이의 기념주가가 베네이의 기념주가에 따라서 황태자?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하다고 반달골석 처음 받았다 반달골석 저걸 주네 반달월석은 이제 넘어가는 곳엔 슬슬 있을텐데 그래도 얻은게 어디야 개꿀 바로 없그랄까? 아니 일단 호스 상태보고 갑니다 드디어 아니 근데 그 여인상 어디 있어? 뭐 여인상에 황금열매를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만국박람회 여인상에 황금열매를 써보십쇼 이랬던거 같은데 뭘 원금술사가 아이 미친 보스 뒤쪽에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다가가가 보스다 보스 오우 뭐야? 말할 줄 알아? 얜 말할 줄 아는 녀석이네 맞네 빅토르 레게모리가 아주 예쁘시네 이런 녀석은 딜이 엄청 쎄겠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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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반대로 돌았어 아이씨 오우! 오우! 데미지도 별로 안들어갔는데? 오우! 오우! 오케이! 아니 근데 근데 얘는 파괴 무기라고 치면 할 게 없잖아 파괴가 안 되는 애가 얘는? 파괴라는 개념이 없는 애가? 얘는 왼쪽으로 노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을 다 써서 어디로 돌아야 될지 모르겠네 때리기가 너무 곤란해 여기 점점 꺼매진다? 뭐야 이거 혹시 시간 제한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사올이 미치겠네 사올이 미치겠네 싸올이 미치겠네 어딜? costum 가사 포기 다리 오시아 오시아 페링을 써야되나? 페링을 써야되나? 아 그러니까 내가 페링을 계속 안썼네? further scroll I had to revert from Da game którzy 흔히냐? 오빔 they'll and lenghe pee they had an ugly dude so I couldn't use that when I'd still laundering do you can fine cyse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얘는 피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전한다. 헐크다. 헐크다. 헐크. 헐크다. 헐크. 헐크다. 헐크. 와 딜이 두 배가 되겠지? 스치면 죽는 거 아니야? 어? 거리를 놓자. 오. 날라오. 날라오기까지? 헐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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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오. 제발 요.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갑자기 머리채 잡혀서 깜짝 놀랬다 이거 총무기 있는대로 던지고 피는 좀 많으니까 싸워볼 만한데 오 잠깐만 무기를요 조금 만져볼 필요가 있어 이거 말고 이게 데미지가 세긴 한데 이거를 이걸로 하면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거든 이걸로 해볼까 아 아 아 다시 싸워 아 괜히 때렸어 올라가는거 불편하지 않게 물어때린건데 아 괜히 때렸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나 원래 코치로 아물렛 4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안건들고 이걸 건드려버렸네 이거 그때 조력자 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위치 음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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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무슨 타이밍 아휴 이거 이거 잘 못했다 아휴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잘 피해지다가 오 근데 피가 너무 많다 얘는 좀 쎄다 아니 보스한테 좀 회피기 뒤통수에서 때릴 때 회피기술이 있는 건 좀 사기 아니야? 어? 퐁스 못 때리게 어? 무슨 폼 잡는 거야 무슨 폼 잡는 거야 갑자기 무슨 폼을 잡아 어? 무슨 폼 잡는 거야 갑자기 무슨 폼을 잡아 어? 난 다른 기술 쓰는 줄 알고 응? 잡았더니만 갑자기 폼을 잡아버리네 방어 기술이 늘어나는 거였네 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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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안 되겠을 땐 막아야지 어쩔 수 없다 아 선생님 어지러워요 제발 그만 돌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지러워 어휴 아니 이거 아니 미친놈 아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돌면 일로 가면 맞고 이렇게 돌면 일로 가면 맞아 아니 뭐야 어렵네 적어도 로미오는 한방향으로 돌았거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도망가기 이렇게 편했는데 얘는 양쪽에서 움직이니까 쬐까 쬐까 불편하네 이거 혼자서도 혼자서 깨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계속 조력자와 싸울 순 없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저 뒤 손등으로 때리는 게 진짜 역경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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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야돼 이건 아이고 아이고 아 가망룩은 역시 무리다 한번 돌전해봤는데 안되겠네 갈리면서 해야될게 랩이 넓어가지고 아 이런 아 중간에 휘는게 어딨어 황수처럼 돌진했으면 어? 정면을 향해 달려가야지 어 아 아 아 역겹네 레게머리 아저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잡는거 아 타이밍 맞춰서 눌렀는데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려야되는거야 아 오우씨 스태미나 아 어떻게 처음보다 싸우기 힘든거같지? 원래 항상 모든건 처음이 제일 잘되더라 방어력이 높아서 다행이지 많이 아프진않네 내가 보기엔 저 빨간색보다 머리깨는게 필살인가 저거 저거 저거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야되겠네 아 아 망했다 이 페이지에 포션 없으면 안되는데 아 오른쪽 왼쪽을 너무 잘 찾아야 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아 나 진짜 아 저 팔보고 어떻게 피하냐구 이건 그냥 페링 써야겠다 이건 페링 쓰는게 맞다 이건 페링 쓰는게 맞다 아 미치겠네 아까는 2패 넘어갔는데 아까는 2패 넘어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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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큰일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만 안 잡히게 조심해야 되겠다 사골인 스태미나 스태미나 얘는 돌지말고 일자로 피해야되겠는데 이 자식도 쉽지않네 밤비는 가는데 가기 전까지 포션을 쓰면 안되는 정도 이게 회피랑 패링이랑 적절히 써야하는게 문제네 그래 보여요 뭔가 조력자 쓰면 깰 것 같은 느낌 1페인트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이게 근 원거리 넓은 범위에 그 공격이 없어서 죽어서 싸우면 약간 조력자 있으면 깰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그는 눈을 감상하여 눈을 감상하여 눈을 감상하여 상성불렀다 아이고 스테미노가 없어서 맞아 10,000 1,LED 5,000 6,000 6,000 3,000 3,000 4,000 3,500 4,000 4,500 5번이였다고 저게 4번짜리 아! 아 왜 문 어디가지 내가 택밤을 잘못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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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잘못했지 아! 죽어라 죽자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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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는데 머리 잡히는 거 아는데 내가 실수했다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쉽지 않네 다른 사람에 비해 스테미너가 높은 편이라 이 정도지 이걸로 먼저 하고 두 번째 보스 때 던지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져보자 던질 타이밍은 생길 것 같아 파이팅 아이 또 아니 오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두 번 두 번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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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맞으면 안 돼요 아 제발 걸려라 아 씨 끝나버렸네 끝나버렸네 아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아니 이건 뭐야 안 쏘지는 거야 아 아 정말 스테미너를 좀 아껴볼까 아 씨 아니 두 발 걸어와서 때리는 건 무슨 경우지 아니 점점 성장하는데 진짜 이런 게임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한결같이 보스는 바보 같아야 한다고 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너 아 씨 누르는데도 반응이 느리네 때리는 거 먼저 하니까 아 아 세 방 뭔데 이씨 아 아니 거봐 이런 거는 한데 뭐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진짜 세 개만이라도 남겨놔야되네 궁권넘는데 무서워 어 어 씨 갑자기 발차기 아니야 이거 2팩 됐어 됐다 오 씨 오 그냥 전기 안 통해도 일단 써 오 오 이씨 오 떼릴 수가 없어요 오 어 아니 로며오같이 연속 연속으로 연속으로 공격하다니 오 오 미치겠네 시스템이 미치겠네 시스템이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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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깜짝이야 오오 일어나 일어나 오 세 번이나 칼을 갈아야겠다 나 미친 뭐야 저건 막상 난 멀리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겠는데 또 썼어 와 나 진짜 저건 어떻게 피해야 되냐 저건 막아야 되는건가 어 아 뭔가 이렇게 아쉽냐 무기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뭐가 아쉽지? 안 물리 좀 늘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68 68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확실히 무게 차이가 많이 나네 맞거다 아니면 구르는 거나 피하는 게 안 되면 오른쪽으로 피해야되나? 보니깐 오른팔로 하니까 오른팔로 어퍼컨 하거든 달려들면 걔가 이렇게 달려들었으니까 오른팔로 했지 그럼 내가 나의 오른쪽으로 피하면 돼 오른쪽으로 피해 오른쪽으로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까 왼쪽으로 피해서 맞았어 소방 도끼 소방 도끼 이게 무거운 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 0.4 0.6 0.8 가벼워지네 하지만 하지만 둔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0.7 0.6 0.6 0.6 올라가는 게 없네 그나마 사용할 만한 건 이건데 이것보다는 머리가 짧아서 61%? 무슨 1% 차이로 그냥 이거 쓰자 1% 차이 잠깐만 아니야 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낫겠지 그냥 이걸로 쓰자 할만한데 할만하지가 않네 뭔 느낌인지 알아요? 할만한데 할만하지가 않네 하지만 호수침을 한번 바꿔서 싸운다면 5인물 포스프레를 해볼까 아이고 5인물로 장착해서 싸워볼까 5인물로 장착해서 싸워볼까 5인물만 쓸만한 가면을 쓰고 내가 네 친구다 아니 일레 보스야 너의 친구란다 도망가 . . . . . . . . .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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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힘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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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얘 진짜 어퍼컷 똑같은 어퍼컷 이거 어떻게 하냐고 뒤로 빼기가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미지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 소방불병 사거리는 후 실패를 대골레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머릿결이 좋은 편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골레 아닙니다 아이고 거리가 살짝 애매하긴 해 한 대만 때리면 되는거야 잠시만요 시간을 주세요 아 없구나 아 오시 그냥 공격패턴은 똑같네 어퍼컷을 제외하고는 그 달려드는거 그 달려드는거 세 번 제외하고는 어퍼컷도 똑같고 좀 더 강화된 녀석이라 그런거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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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화 쏜 질이 너무 많아 오 뭐야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어? 안에 있네? 아 아 이런 얼마만에 온 기회인데 이런 망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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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이야! 나는 세상이야! 아니지? 설마 3패가 너 아니지? 왜 손이 벌벌 떨리냐?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제가 풀어놓은 거구나. 제가 그걸 한 거구나. 이 녀석들이 병을 퍼뜨린 거네. 모든 곳은 새로운 세상에 관한 곳을 통해 주신 것 같다. 당신은 이곳을 본 모습을 본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정말 인스파이러다, 맞나요? 당신은 우리의 약속이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우리의 약속이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괴물 괴물! 괴물 만들었잖아. 외물만들었잖아 이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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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우리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경험해 이 purification 이 일시를 정말 얀 얀 역사의 힘이 더욱 더 인간의 힘이 limitless 우리 이미지 이 힘이 배소리를 하는데요? 배소리를 하는데요? 배소리를 하는데요? 나중에 쟤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쎄 보이는데?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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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얼굴이 이렇다고 무시하는 거야? 수고하십시오 이런 시몬스 침대 이름도 뭔가 시몬스 침대 같은 저 저 자식 시몬 마누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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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열쇠 사용하는 곳이 아까 저 뒤쪽에 아니 이리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데 나오잖아? 아니지? 다시 가야되겠지? 처음에 빅토를 만난 그 반대편이 그곳인데 어, 이리로 나가면 혹시 그곳 갈 수 있나? 일단 한번 가보죠 연결이 되어있는지 연결이 되어있을 수도 있어 어? 어? 맞는거 같은데? 연결이 되어있니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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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아닌가? 여긴 또 처음보는 길이네? 아, 그러네 여기 거긴가 보다 처음에 열차 타려고 내려서 간 곳인가 본데? 거기 반대편인가? 거기가 어느 쪽이었지? 사실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래 보스 맵은 이렇게 넓어야지 이렇게 넓어야 싸울만 하지 음... 어느 쪽이었더라 아이템 같은 건 없겠지? 아까 먹었지? 이쪽이다 맞네 이쪽이네 여기 반대편 생각보다 멀진 않네 오... 호환이 있었네 아이템 같은 거 잘 봐야돼 오케이 드디어 그 황금 열매 쓰는 성녀가 여기 있는 건가? 오! 어 뭐야 소피아? 왜 여기 있지? 어 뭐야 인형을 안고 있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있다고 아... 초기화 횟수가 많아질수록 소모되는 금화 열매의 양이 들어간 아... 여기서 초기화할 수 있구나 금화 열매로 근데 소피아가 왜 여기 있지?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약간 그런... 그 느낌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모습 아닌가요? 죽은 예수 시체 안고 있는 그 석상 모습이지? 맞지? 예수상 맞지? 그때 손에 뭘 들고 있었던가? 이거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걸 로봇으로 바꿨네 어 저희도 별바라기가 있었구나 저희도 별바라기가 있었구나 초기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오라는 어... 호텔로 또 가야되네 소피아 여기 왜 있는거야? 뭐? 혹시 니가 성녀니? 설마 성녀의 부활 이런거야? 사이몬 사이몬 사이몬이네 사이몬 시몬이 아니라 사이몬이네 사이몬 시몬이라고 읽지 말고 사이몬이라고 시신조해 사이몬 자이몬 사인 영금술사에선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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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택을 할지 애호와 듣는 자에 대해 그래 너는 어떻게 능력을 올려주는 거니 인간의 영혼 같은 건가 도와주회 도와교맥 도와열매도 도와열매도 거lichkeit 정해진 아 Caroline 도와경 도와ITT 도와fir 여태까지 다 얻었던 걸 사람들의 영혼여농 에르고에 좋은 캐드 맞나보네 영혼이 맞나보네 더 센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아 이거 얘기 들으니까 강철의 연금술사가 보고싶어요 오랜만에 다시 볼까? 강철의 연금술사가 보고싶어 뭘 올릴까? 동력은 어차피 40부터 필요가 없다고 했죠? 복제량을 올리자 지금 갈수록 계속 무거운 무기들이랑 아물렛도 늘어나서 필요한 거 같아 언제까지 무기를 계속 올려야 될지 무기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진짜 필요가 없네 아 맞다 한번 갔다와볼까요? 얘는 어디에 쓰는지 볼까? 호텔에 갔다오자 호텔에 갔다오자 신형기관차가 신형기관차구나 저게 어 근데 저렇게 자기 부상열차 한번 타보고싶다 어? 이 여자 살아 돌아왔네 난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죽인 적이 없는데 보스만 죽이고 나니까 여기 와있네 왜 그래 아니 이하가 뭐 분이 있는데 무장은 어디가고 약간 그래도 관리하는 지휘관은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이는 자신의 영향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돈이 없듯이 혹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받고, 지금 일상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만약 우리,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안고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사실은 어떤 것이 그런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죽을래 그들은 죽는 것만이 없나요 나의 도시 미대한 약속이 뭐야 모든 퍼펙트에 대한 의견이예요 그리고 의견에 대한 의견이예요 우린 정말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이예요 우린 퍼펙트에 대한 의견이 우리의 의견이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니나봐 각성하는게 위대한 약속이라 뭔가 고정돼 있었나봐 원래 안움직이는 애였나봐 사이몬씨가 문자를 일으킨 거라 지키려고 한 약속보다는 지키려고 한 약속보다는 그 말 아니야? 그게 망했다는 말이 망했다 이 말이 그 로봇이 폭주하는 경우에 뭔가 지키려고 했던건데 그런거 막 하려고 했던건데 못했던거 아니야? 이게 깨졌다? 그것때문에 깨졌다? 막지 못했다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뭐야? 나 잘 떴어? 뭐야? 만나려고 왔는데 자리에 없어? 나 당신을 만나려고 온건데? 볼모에... 볼모에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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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이럴때 하필 이럴때 자리를 비우다니 하필 이럴때 자리를 비우다니 금화나무를 얻고 다음 보스... 찾기까지 가봅시다 63개 근데 초기화하는데 얼마 뜨는지... 안 봤었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야... 아... 어... 어... 진행을 해야되겠네요 어 뭐야 너도 말을 걸어야 되니? 아... 아... 요거가 그녀의 인턴이 아픈 고작권을 듣고 그녀의 인턴이 아픈 알제는 그녀의 인턴이 아픈 그녀의 인턴이 아픈 그녀의 인턴이 아픈 그녀의 인턴이 아픈 그 연금술사한테 말 걸어야 되나? 그 연금술사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 사람도 화석병에 대해서 금화열매 계속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뭔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 대화를 해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너 알고 있는 거 다 내놔 뱉어봐 정말? 어떻게 하지? 갑자기 선택이야? 어? 뭐야? 하나? 어? 그 말로 줄게 헐 이렇게 쉽게 만든다고 그래도 빨리 먹이는 게 낫지 않나 죽어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잖아 보통은 덜어줄 수 있다니까 이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근데 봄이 보내 아니 봄에는 안토니아는 좀 심해 보이는데 얼굴도 저래가지고 안토니아는 좀 심해 보이는데 안토니아씨 안토니아씨 어떻게 주지? 아 저 녀석한테 줘야 되나 보다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나 그런 믿음은 그사람이 다 승인ED 그러니까 그사람이 없는 게 없다고 아 근데 먹이고 나서 내 탓하면 어떡해? 다시 한 번 사자 아 알고 있구나 헉 설마 나보고 아 모든 것들은 하 어떻게 하지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죽을 병이라면 시도는 해봐야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로 움직이고 가서 산성 포션 좀 사오고. 전기보다는 지금 산성을 더 필요한 것 같아. 산성이 더 뭔가 되는 것 같아. 전기는 무기가 쓸만한 게 있으니까 산성폭탄만 좀. 저 위에 붙어있는 랍스터 좀 맛있게 생겼네. 배가 고프니까 저것도 맛있어 보이네. 저 위에 붙어있는 랍스터 좀. 노래도 사야되는데. 노래도 좀 이따 사자. 모든 걸 다 사. 상자 두번 쓸 수 있는 정도네. 상자 한번 열고. 성려상에서 출발하자고. 아니다. 성려상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다. 아니다. 성려상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다. 아까 그 보스 죽인 데서 해야 되겠네. 성려상에서 출발하면 안 되겠다. 얼마인지나 볼까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몇 개인지 좀. 알아보고 써야될 것 같아. 더. 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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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 다. 아니 근데 인형의 왕 다음에 보스가 너무 허접한거 아뇨? 약간 여기가 무희같은 존재가 맞아? 아니 근데 다크 소울은 다 어렵던데 뭐야 이 자식들 이런 배신자들 여기 뭐하러 왔어 꺼져 이 새끼들아 꺼져! 왜 온거야 이런 거지같은 놈들 놀랐어 형 거짓말쟁이지만 설마 또? 설마 또? 부모님 빠지게 도망쳐 놓고서 얘네 죽이면서 가면 가져갈 수 있네 얘네 죽이면서 가면 가져갈 수 있네 어? 엄마 열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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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여? 뭐야? 뭐야? 뭐여? 뭐야? 하나 돼야 하나 뭐 한 개 정도면 줄만 하지 뭐 60개나 있었는데 하나 정도야 못 주겠어 소골 동작이 어 이거 타고 가나고 yeah 다 지금 우주님 제발 네 진짜 잘 과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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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음..뭐에..이거지 않던가 아..이걸 또 말 안해주네 자 일단 트레메 타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군요 내가 근데 꼼꼼하게 다 보고 갔나 모르겠다 여기 끌려있는 길은 웬만하면 다 간거 같은데 늪이라는거 보니까 좀 징그러운 녀석들 나오는거 같아요 여기 엉금술사..술사..섬이랬잖아 오 저거 다 뭐야 사람이야? 로보트야? 뭐야 완전 쓰레기장이잖아 실패한것들 여기다가 갖다 버리나보다 약간 쓰레기섬 같은 느낌? 조심해야될게..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누워있는 로보트가 몬스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애니니의 크라트 명소 가이드? 어? 여기 숲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네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근데 여기에 사냥꾼이 있다 했으니까 얼른 찾아야겠네 뭐지? 뭔가 반짝이는걸 본거 같은데 진짜 온통 인형이다 진짜 온통 인형이다 벽!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오 저 녀석 불도 내뿜는데? 불도망 내뿜는데? 저것만 잘 피하면 돼 내려 찍는 거? 저기도 있다 오 뭐야 폭탄인 것 같은데? 터지는 앤가 본데? 머리가 폭탄같이 생겼어 맞네 터지는 애가 맞나봐 아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아아 아 미친 안돼 저 녀석 개쎄단 말이야 아 아우 야 잠깐만 왜 한대도 안맞는거니? 아니 저 구르는 녀석이 제일 싫어 그 전에 있던데도 쟤 멀리서 쏘는 애로 쏘는 걸로 잡았잖아 아이 잠깐만 번수석 다시 잡아야 돼 아 다시 잡아야 돼 아 다시 잡아야 돼 아 다시 잡아야 돼 죽을 뻔 했잖아 아 인마 죽을 뻔 했잖아 아 인마 죽을 뻔 했네 아 아까 너무 쉽게 잡았어 미치겠네 저것도 이렇게 터트려야지 안되겠다 강아지는 어디서 나오는거니 은 어디서 나오는거니 아씨 아우 나도 맞아버렸네 이리와 좋아요 이게 뭘까요 안녕 어허 컴퓨터 나왔다 화염 전격 감소 산성 감소 여기 친구들이 화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얘는 똑같은데 일단 좀 볼까요 불 쓰는 애들보다 전기랑 산성인 애들 많으면 바꿔야겠다 아 깜짝 놀래라 오오오 와 너무한거 아니오 아이고 안에 근접무기만 있는 게임이 저런 총은 너무한거 아니냐고 여기 그냥 달려가란 소리네 설마 오염인가요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저건 뭘까 아씨 안다네 아씨 이리와 이리와 아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쓰는거 맞겠지 왜 저기 여기 이렇게 여기 소리가 나는데? 뭔가 소리가 나는데? 파염이 맞는데 아 아 아 아 저 녀석은 아 아 잠깐만 저 녀석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안녕 너 실패작이니? 아 아 아 아 뭐야 눌렀는데 아 실패작은 아닌가 보다 공격은 똑같네 아 아니 아니 나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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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무 뒤로 숨을려고 한건데 이게 맞네 아 왜 방어가 안돼 아이씨 거짓같은데 다시 와야되잖아 아 진짜 이게 죽네 무조건 달립니다 그냥 가자아 달려서 가자아 도대체 그 녀석은 왜 여길 간건지 무섭다 그래서 어? 위험하다 그래서 기껏 호텔로 가라고 알려줬더니만 아아 으어어어 후어어 아이고 못 때렸어 개 손해네 개 손해봤어 좀 더 넓은 곳에서 싸울 수 없냐 다야 아 아 어 아 오오 저기 다른게 속되어있어 아야 아 아 5 씨로 페이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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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공격은 너무하지 않니? 죽어라 빡세다 빡세 이젠 안나오겠지 저 녀석들도 뭐가 나오려나? 안나올거 같은데 뒤에 지키고 있는게 있네 아니 아 미친 나 피를 안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피를 보지 않았어 저렇게 강력한 무기는 왜 주인공한테 안주여주는거야? 주인공한테 지어줘야 아이씨 이런 고드왓은 아까랑 공격패턴이 다르잖아 뭐야 스스로 자별의 길에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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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짓이야 설마 아이템이 칼 쓰는 녀석이라고 봐야되나 저거? 찌르는 애는 아니네 어디까지 쫓아오려고? 아니 어디까지 쫓아오려고? 아 뭐야? 아! 아니! 야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나봐 막을 수 있는 거에 왜 정신을 잃어버리지? 구둣 session ointeer 억심 아우 정말 잡지 말고 가야되나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된다 너무하네 진짜 개열받네 이리와 달려 제발 제발 폭발하려다 멈추기도 하고 그러네 어떻게 오늘 저녀석부터 처리하는게 맞는가 맞은 저기를 지키고 있는거고 점점 가까워졌어 여기서 그냥 아까 주워먹고 튀면 되는거였는데 가까이있는 애한테 쓸걸 잠깐 어그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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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빼지 이 정도 거리에 빠졌을까 이 정도 거리에 빠졌을까 다시 아 쓸데없이 세네 어 아 아씨 깜짝이야 아 아 이런 마을 몇개나 있는거야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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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쏴보라고 왜 안 쏘는거야 왜 안 쏘는거야 심상치 않은 소리가 뭔가 되게 묵직한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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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야 쟤 또 총 쏘는 애지 아니네 칼쓰는 애 어그래도 나와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를 장비에다가 지금 어차피 뭐 던질거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다 쓰자 아 아니 밑에는 뭐야 떨어지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 그치만 이런곳엔 아이템이 있겠죠 아 아이템이 있겠지 했는데 그 불길한 소리가 너였구나 어 아 하필 저 녀석이야 안녕 날 발견했니 혹시 뒤돌면 안될까 이렇게 떨어지면 설마 에미지가 달아보려나 잠시만 아 아 그렇지 아우 아 아니 뭐야 아이씨 뭐라 있다시 죽어라 어렵지 않아 뭘 지키고 있었길래 보자 에이씨 돈 주고 살 수 있는걸 400원 주고 하나 살 수 살 수 있는걸 지금 아 뭐 별을 조각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 이거지 더 줄 필요가 없다 아 위에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오케이 아 아 아 아니 미친 아니 총 쏘는 녀석 아이 조용히 해 쉬 쉬 쉬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 죄송 아 씻 새벽 주신 하 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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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른 패턴으로 공격하는거야? 안되겠다 싶었어? 넓은 듯이 싸우는게 좋겠지? 내가 먼저 때렸지롱 원래 때린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선빵필승 너무 아파 총이 칼보다 더 세 아이고 아이씨 막는걸 막는걸 해야되는데 중알은 불렀다 쉽지 않네 진짜 나가는 것도 무섭네 어디서 뭐가 때릴까 뭐가 때릴지 모르니까 나가는 것도 무서워 뭐지? 쇼컷인가? 그냥 입구 여는 건가 보다 길 여기다 하는 이 사다리는 뭐지? 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잠깐 피 좀 채우고 오 심상치 않은 뒤통 뭔가 무서우니까 새하 새하 너무 센데 너 뭐 주냐 뭐야? 열거 아닌데? 아잇 아 무기가 있구나 저기 상자가 있었네 뭐 주니? 파츠인데 어? 재충전이 안올래? 이게 뭐지? 지속적으로 HP 회복? 뭐야? 이거라도 차면 좋은 거긴 해 아 이 정도 속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뮬렛 빼니까 차이가 확 나네 봐봐요 여기였다 이 돌 이 돌 살짝 여기다 맞추자 차이점 보기에는 이게 편해 그래 여기 돌 끝이었다고 치자 요만큼 정도 차이 나네 약간 쫄몹이 나 한 대 떼었을 때 약간 살짝 차이 나네 뭐 이 정도면은 극복 가능해?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아니네 나트 배드 차이가 약간 손톱 약간 손톱 손톱 내 손톱 크기 정도 사이 나는 것 같은데 비속적으로 쏴주고 옆길이 보이면 바로바로 가야지 어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어 뭔가 목숨을 담보로 내기를 했나 무슨 소리지 간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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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게? 아 이거 가기 싫으니까 또 아 이런거 같이 가져와야지 보자 오 이게 뭐야 얼어붙는 만찬 이거 좀 쎈거 같은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31? 미친 개 무거워 아니 이거 올리면 쎌거 같은데요 없는 물리피해 증가 아물렛은 별로고 가드피해 감소가 70이네 근데 진짜 무겁다 와 한번 사볼까? 뭔가 느낌 얼음인가? 공격 속도 증가 힘을 모아 전방으로 크게 밴다 무기는 다 사보는게 좋은거 같아 아물렛보다 사보자 아 이거 못산건 좀 아쉬워 와 근데 진짜 무겁다 밀면 어떻게 될까 79? 와 미쳤다 오 근데 오 색깔이 안변하는데 약간 능력쓸때만 색깔 변하나봐 지금으로선 내 거미 해보라 저건 들고 가면 안되겠어 뭔가 써야되는거 같아 저쪽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뭔 소리야? 아 이거 이쪽 위에 다리구나 어? 그러면 쇼컷 없니? 혹시 여기?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하 이쪽 방향이군요 뒤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도 무슨 사다리 같은거 있는줄 알았는데 여기 뒤쪽 길로 오면 되는거였네 가자 보스 찾으러 가자 근데 여기서는 보스 방문 앞이라는 말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오씨 오씨 여기는 문 같은게 있을리 없으니까 어? 아씨 놀래라 놀래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오씨 야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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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적이네 어떻게 이걸 안걸릴 수가 있지? 어버 어디갔어? 아무도 안걸렸던거 같은데 바닥에 덫이 없어졌네 아! 내가 걸렸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아씨 깜짝 놀래라 심상치 않은 장소인데 어 아 저 그거잖아 제 경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찰 개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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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뭐야 아 그거 생각난다 엘들링에서 화살 날라오던거 다크소울에서도 멀리서 화살 날라오던 그게 생각나네 야 저거 피하면서 어떻게 싸우냐 다크소울 한방에 맞으면 거의 반피 이상 사라지겠지 여기는 좀 달릴 필요가 있다 파밍은 좀만 나중에 하고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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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그나마 은신처다 여긴 그나마 은신처다 어서오렴 날 만나러 왔니? 만나러 왔니? 기다렸어 아아아아 너 그 녀석이구나 좀 센 한방을 씹을 수 있는 그 녀석이구나 야 피가 진짜 묘하게 찬다 아 쟤를 어쩐다고 자 일단 아이템 위치를 좀 파악해봅시다 저기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나 여긴 별거 아닌거 저긴 나중에 가야되겠다 저기도 있네 아 여기부터 갈까?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간다 일단 가까이 있는거부터 간다 일단 가까이 있는거부터 저 뒤에도 있네 어 이게 예측샷 뭐지? 아니구나 다른 애가 쫓아갔구나 예측샷이 아니라 어 예측샷인줄 음...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템을 뭐 줄지 모르지만 넌 무리야 밑에 있는 녀석들 해치우고 싸워볼까 싸워볼 만할 것 같은데 쟤 일로 부르면 경찰은 잡아볼 만한데 쟤 뭐 주지 않을까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전기내송인데 왜 아니야 무리하지 말자 생각해보니까 나 포션 하나밖에 없다 다음에 잡자 별바랑이부터 찾아 포션이 없어서 안되겠다 어지같은 너부터 죽이고 말해 애들이랑 싸워야되겠어 나는 뭐 쓰냐 야 나도 쓰게 해줘 부셨다 됐다 이거 먼저 부시고 싸우는거 맞나봐요 뭘까요 어 살아있는 인형의 도끼 이게 뭐야 아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본거 같애 26 야 세긴 세다 와 가드피해 감소율 77이야 미쳤어 엄청 느려서 그렇지 좋은 무기긴 하다 좋은 무기인데 방망이가 좀 일단 나중에 가서 바꿔봐야지 길이 여기가 아닌가 길이 여기가 아닌가 어 이게 뭐야 녹색괴물놈은 생각보다 영악하다 인형 동체를 모으는 습성이 있다 무엇을 위해 어? 인형 동체를 모은다고?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본데 뭐지 알려서 왔더니 여기가 아니야 아 피가 없어서 싸우기 어려운데 뛰어다녀 볼까 어차피 어차피 너랑 싸울라를 기다렸다 아 오 오 미친 오 오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아 별로 필요없는 것들이었어 죽었다 아 망할새끼 뭐야 두 마리는 뭐지 내려왔나? 뭐야 내려온건가? 아 나 근데 저기서 다시 가야돼 빡빡하네 진짜 게임 빡빡해서 이거 살 수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빡하게 분해 위에서 자고 있었구나 저거 거리가 더 아까워야 돼? 아 안 하면 돼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저거 또 밟을 뻔했네 저걸 또 밟을 뻔했네 저 녀석 또 살아있지 아 대포는 부셔가지고 못 쏜다 대박 다행이다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건 맞을 듯 싶네 오 오 이게 페이블하츠 쓸 때 내려간다 게이지가 아이고 아 한 마리지 그치 두 마리는 오바야 한 마리여야지 아이고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난 간다 오 오 오 미치지 아이 잠깐만 아이 미치 아 됐어 됐어 괜찮아 여기서 나와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나옵니다 괜찮아요 죽어도 여기서 태어납니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잡기 빡세 이거 뭐지? 아우 저희들이 exist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련드 커베넌트에 그련드 커베넌트에 그련드 커베넌트에 그련드 커베넌트에 그련드 커베넌트에 그련드는 그련드는 그련들 나 그련드는 여윳이 어 나도 련드 커베넌트에 이런 전문iser 나 너무 무섭게 생겨서 나 너무 무섭게 생겨서 오 슬픔을 알려준다 이번엔 박수 아 절증을 하나 고르는거구나 뭐야? 고마움은 뭐였을까? 궁금한데? 그냥 하나씩 다 하는 줄 알고 슬픔 놀랐는데 어? 야 잠깐만 설마 보스고 그런거 아니겠지? 어 뭐야 내일의 인형 어우 저 녀석 여기 또 있네 어 뭐야 두 마리나 있어? 자관념 알려서 저 건물부터 들어가 어 나비는 이따가 나비도 있네 아 아 아 어 음 음 어디서 건나? 이거 참 어렵네 어렵네 어 잠깐만 아우 와 씨 또 갈봤어 나비 한 마리 쳤지 여기가 마음의 안식초다 와라 와라 이것들아 와라 이것들아 어 날 공격하는거니? 잠깐만 다리 공격하는거 맞구나 오 오 아이구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이상한거에 받쳐맞네 아우 스테미너가 너무 안차네 뭐야 뭐야 어 물음 떨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렸다 싸워야 돼 한 대만 뛰어라 한 대만 아우 이게 거리가 단다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그만 좀 오! 잠깐만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화가 많이 났나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잡기는 쉬워라고 하지만 물약 다 썼죠? 저 내일의 인형을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저기는 숨어서 싸울 데가 없는데.. 큰일이네.. 그나마.. 그나마 여기이려나.. 아.. 아니네.. 여기는 너무.. 저쪽으로 가야되겠다.. 나비.. 나비 어디있어? 아비씨? 아비씨 어디.. 아비씨 어디.. 이리 오세요.. 아.. 여기 나비 또 있어? 아.. 망했네.. 아.. 내일의 인형까지 억울 걸렸는데.. 제발.. 아.. 제발 제발.. 뭐.. 으riesć 그치.. 고생하셨듯이 가 헌동 singular.. 어.. 어 여기까지 범위 안닿는거 보면은.. sabemos 없은 pross esperando.. 이렇게 준yard happens? kal.. 사진 등장에 searching 보니 2 살짝 넘어가면 안되나 본데? 내일의 인형을 이쪽으로 끌고 오자 일로와 그나마 싸울만한 데가 여기야 빨리와 빨리와 제발 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잘 쏴봐 아 뭐야 다리 사이로 맞았어 이건 좀 생각지도 못하는데 가까이 붙어있어야겠나 봐 아 묘하게 데미지가 안나오는데 아 이거 통과하네 역시 꽁수 못부리게 해놨네 아 꽁수 못부리게 해놨어 아 아 아 쟤 먼저 어떻게 처치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다른 길 갔다가 올까 한 마리는 어떻게 잡았다 치는데 다른 한 마리를 잡기가 어렵네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여긴 뭐지 빛이 안 깨진 말 죄다 던지는 놈들 밖에 없어 원거리 밖에 없어 폭탄 내 저거 대포 내 쪽으로 돌리고 있는거 봐 저거 저거 보이죠 저거 저거 그렇지만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괜찮을지도 모르니 일단 도전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저거 여기있네 일단 봐주자 나비 어딨어 아 나비 앞쪽에 있니 설마 아 나비 앞쪽에 있니 설마 도전 기다려 봐 나비 너 저쪽에 있나본데 어디있니 하필 너 빨리 잡아야 돼 됐다 내 최선이었다 진짜 오염도 금방 되고 아 오염 걸렸어 미치겠네 여긴 뭐지? 여긴 뭐지? 뭐하는데? 교단 보고서 시제품 엘릭서 투여 실험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890호 3명은 사망 신체 능력이 검증된 스토커를 샘플로 삼는다는 교단의 제안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590호에게서 채취한 샘플은 다음 엘릭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590호 어? 뭔가 보스랑 연관된건가? 뭐야 보스 뭐야 로미오같은 녀석이 또 있다는거야? 또 있다는 그런 소린가? 비켬미인데? 아니면은 빅토르처럼 그런 녀석인가? 어? 뭐야? 넌 누구? 누구야? 아 일단 이거부터 볼게 나는 890호가 아니다 이름 소중히 잃어버리 어? 뭐야 니가 890호야? 아 나 뵙은 도움되어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미친새끼 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저 녀석 뭘 죽일래 어 뭐야 아 뭐 이 살아있는 녀석이 이젠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저 녀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으로 보이나 보네 사람은 나만 살아있어야 돼 나랑 똑같은 무기야 심지어 아 피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렇다면 갔다 오면 되지 좀 아깝긴 하지만 갔다 와야지 뭐 별수 있나 한번 갔다 와야지 내일의 인형은 어차피 하나뿐이라 혹시 말 더 걸 수 있니 차라리 이리 와라 뚜껑 어떻게 다른지 아 그 아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고르템 의사 부터 처치하는게 맞으려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으 으 안 쏘네 으 나무 뒤에 있으니까 안 쏘는데 인형상 좋았어 나무 뒤에 있으면 안 쏜다 이거지 으 으 으 제일 가까운 거리에 나무 어머 으 으 나무가 쓰러지네 어 으 나무가 쓰러지는 거면 으 으 그러네 으 으 으 쟌 으 으 아시 충락 떨어지고 나서 있어야 요기 가질 싸우기 좋은 곳 인가 그래야 어우 아잉 아잉 근데 진짜 닥소도 그랬어. 닥소도 가는 길에 그 화살 던지는 거인새끼고 진짜 걔는 걔에 비하면 얘는 좀 양호하게 쏘는 편인데 걔는 진짜 미친듯이 던졌어. 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던지는 남은 있는데 바닥에 키워다니는 인형 어딨어? 일단 너부터 처치하자. 아이고 소리 못 들었어.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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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레버 같은 거 있나봐 위치가 무슨 레버 같은 거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나본데 위에서 오는 건가? 다리? 무슨 다리요? 이쪽에? 저 위로 가는 건가? 거기 아까 의사 있는 의사는 뭘 주려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진짜 은근 안 보이게 해 놔 가지고 왼쪽에 있었어요? 이쪽은 아예 다른 길이고 음 있었다고요? 왼쪽에 왼쪽에? 들어가는 길이 정확히 어디지? 이쪽으로 이쪽 넘어서 가볼까? 여기에도 나비 있어? 나비 안쪽에 있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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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이 터질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저쪽이다 아 아 이런 이씨 이라고 하려던 찰나에 이게 무슨 아 아 너무 아파 얘네들 뭐가 이렇게 아파 다시 와야겠다 어? 베니니 컬렉션 오케이 이러면은 아 아 저쪽에서 다시 가면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저쪽에서 다시 가면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다음에 불편한 업계 죽여야 되거든요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미친 녀석들 처리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일단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출발 뭐지? 아까 이쪽이었는데? 아! 이걸 또 삼트 삼트 나비 잡기 아니 보스보다 더 어려워 시간이 짧아서 쓸데없이 체력바가 왜 이렇게 큰거야 저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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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지? 뭐야 없어졌어 아이씨 또 사트 나비잡기 아이씨 진짜 아니 나비가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네요 나비잡기 사트 개어지럽네 정어물력은 조금 아깝다 아아 미친새끼들 아 진짜 내 17,000원 아 17,000원 주워 먹었어야 됐는데 나비부터 찾아버렸네 돈 어떻게 됐냐 점점 줄어들지 아직 뭐 저 정도면 저 인형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리와 모래조각이야 하나도 어딨어 하나도 어딨어 어디있어 뭐야 니트도 안주고 사라졌어 뭐야 근데 그런게 어딨어 아 저깄다 아니 아니 진짜 어이가 없 아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불빛도 안나는데 혼자 어딜 날아가는거야 나비잡기 오프 나비잡기 나비는 뭘로 잡아야할까 빨리 때리는걸로 잡는게 나으려나 딜이 세서 이걸로 때리는건데 딜이 세서 이걸로 때리는건데 왜 여기서 뜨지 왜 여기서 뜨지 왜 여기서 뜨지 아시 아 아 드디어 잡았다 오트만에 잡았다 빡세네 빡세 저 녀석을 잡을 방법은 없나봐요 일단 한바퀴 돌고가죠 돌다보면 뭐 열리겠지 일단 생각만 해두고 저 안쪽길로 가보자 아 저 의사 잡는거 빡셀거 같은데 의사 잡으면 뭘 줄여놔 진짜 얘는 뭘 줄여놔 내려가자마자 공격할건데 이번엔 한번 말해가지고 와 이 좁은 곳에도 싸워야돼 심지어 아이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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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쓴다 이 자식아 너만 쓰냐 아 아 팔 부러졌다 아 아 아 아 살려야지 너 왜그러는거야 어 아 아 아 아델리나 아델리나 아델리나면 그 다리에서 아닌가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가 아델리나 아닌가 아 이름이 좀 헷갈리네 아 맞아 그 다리 가야되는데 그 사람 아닌가 그 사람 아닌가 결혼하기 위해 우리의 아파트를 마련했어 그 그 사람 아니야 드디어 코스튬을 바꿀 수 있게 됐군 아 오 잘 어울려 아주 좋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다리 가야돼 잠깐만 그 다리 아까 나 안갔죠 맞지 어 그런가 하얀 여인 누나인가 다리가 내 기억엔 시청은 아니고 여기서 가야 된다 맞다 그 인형 인형을 떨어뜨려서 열쇠를 가져가라고 했어 맞아 여기 봐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뭐 팔고 있었죠 아 아저씨가 속성저항을 팔고 있었구만 여기 쇼컷 저기 쇼컷 내가 뚫지 않았던가 아 쇼컷을 뚫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다리 저기가 어디서 오는거였더라 아 맞다 엘리베이터다 아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였지 옛날 장소는 기억이 잘 안나요 기억이 이 녀석들 몇대만에 잡을 수 있을까 이 녀석들 몇대만에 잡을 수 있을까 강해져서 돌아왔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투척물 투척 이걸로는 안되는거니 떨어졌구나 난 저 인형이 떨어진줄 알았어 엘리시온 거리 221-2 사랑의 아델리나 꼬바 맞잖아 맞잖아 이 사람 이 남편이 바로 그 이사잖아 맞잖아 저 사람 잡혀가서 실험체에 쓰였네 근데 저희가 어디지 아 어딘지 알겠다 아까 그 주택 거기로 가서 역시 아내 이름이 아델리나였어 저 의사 남편은 아 다시 올라가기 안되나요 올라가기 떠주세요 너무 가깝나 아 됐다 가면 뭐가 있으려나 지왕 줄거면 코스튬이 마음에 드는데 예쁜 여자 가면이라던가 그런거 없나 이쪽 거리에 이게 보였는데 아 여기 중간문이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부터 처치할게요 개미들이다 개미들 여기다 우기 무엇을 주시나요 오 코치다 대박 올빼무이사 사냥복 맞네 남편이 올빼무이사 맞았네 아이고 세트로 입을 수 있다 드디어 아까 그 녀석으로 변장했어 오케이 이정도면 남편으로 오해받겠는데 무기도 똑같이 생겼어 손잡이만 다르지 무기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오해받을 수 있겠는걸 호텔 갈까요 일단 호텔 갈까요 일단 뭐 올려야되니까 하지만 안은 안에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 누나 나 또 왔어 어떤 대답을 하든 기다린네 하나 하나로 올려야되는데 아 이거 적재력 올리는거 좋은거 같은데 67 1% 내려가겠지 분명히 아니 내 2% 내려갔네 뭐야 괜찮은데 조금만 더 하다 끝내줘 조금만 더 하다 끝내줘 보스부터 찾고 싶어서 아니야 어플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어 뭐야 이 사람한테 내가 장갑 안줬나 대화한거 아까 장갑 따로 줘야되나 질문에 없었던거 같은데 있었나 대화한다 니가 은인이래 대화한다 안다 네가 은인이래르 기억이 안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아무튼, 그녀는 감사해요. 이 옷은 악마다. 이 옷은 입장에 맞지 않는 장갑을... 이 옷은 입장에 맞지 않는다. 이 옷은 입장에 맞지 않는다. 이 옷은 입장에 맞지 않는다. 혹시... 아빠, 친구 이런 거 아니야? 이 옷은 이 옷은 더 좋았다. 이 옷은 입장에 맞지 않는다. 아니 기껏 선물해줬더니 쓰레기라니 말이 좀 심하네 일단 방소로 옮기죠 말이 심하네 기껏 소녀가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은인한테 준다는데 가지고 있지는 못할 망정 쓰레기라니 인성이 쓰레기라 인성 돌 던지는 녀석들을 조심하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돌 던지는 로버트 천국인가 본데 오케이 앰플이 넘쳐나서 앰플이 생각보다 많아서 막 써도 여기서는 다 병 걸린 사람들 뿐인가 보네 오 이제 무기도 들고 있어 이제는 무기도 들고 있는 곳이야? 여기 있다 어 뭐야 너 기다려봐 이거 던질거지 아씨 아 깜짝이야 저거 먹을 때 분명히 뭐 던질거 같은데 어느 녀석이 뭔가를 던지지 않을까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야 어 저기 상자 있다 어차피 일로 왔어야 됐나 아 아까 복이구나 아 아까 복이구나 아 아씨 어 우리가 될까 아 안되네 아아 아 얘 저 녀석부터 없애고 싶은데 머리가 안다네 그냥 가야겠다 얍삽하게 게임하려고 하자 얍삽하게 게임하려고 하자 얍삽이가 안되네 아 오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흐물을 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쟤 어디까지 움직이나 보자 아 저기까지야? 위에도 뭐가 있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그 길이구나? 와 진짜 너무한다 아이템 두고 바닥이 부서져? 이게 도대체 아이템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템 먹지 말라는 거야? 에이크다 히트 버티 오지마 뭐 그게 무너질 줄 알았나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뭐 오우 오우와 오 엘타이피케이드 어 나도 피가 좀 깎이긴 했지만 여긴 어떻게 가지? 위에서 오는 건가?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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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오우 오우 거래 조각이 여기 있었네? 쉽지 않아. 다니는 거 쉽지 않다, 여기. 뭐니? 소리 땜에. 아 근데 인간중으로 저거 떨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지, 뒤로 돌아줄래? 아이템은 저거 못 먹는 거잖아? 아, 교묘하게 숨겨놨네. 와, 진짜.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저기 뭐 있는 거 아니지? 통로가 하나 있네. 일단 저기 무기상자부터 먹을게요. 하트 상자. 아이고. 미친 센 녀석이야. 잠깐만. 잠깐만, 좀 넓은 곳에 싸워. 떨어진 마. 오바야. 오. 하이. 하이하이. 4시간에 서비스콜해. 땡큐. 아, 2시간. 아, 4시간에 서비스콜해. 땡큐. 하이하이. 땡큐. 오. 죽을 뻔했네 여긴 애들도 세가지고 피가 이정도일 때 먹어야 될 것 같애 뭐야 올라와 올라와 떨어질 뻔 나이스 칼리버 리전 칼리버 길은 저쪽인가봐요 뒤쪽에 돌아서 별바라기로 가나봐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아 잠깐만 위에서부터 굴러 이리와 나이스 나는 너와 싸우려고 했어 싸우려고 했지만 너가 나와 상대해주지 않았어 아 설마 저 길목에 마음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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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없어진다 나비는 저거 안맞네 나비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오 그래도 빨리 안없어져서 다행이다 또 있어? 아비야 설마 또 어디서 떨어지는거야? 아 저거 아 저 자식 일부로 아니 일부로 저러네 제발 아 쟤는 잡기 전까진 계속 저러고 있나봐 안없어져 오랫동안 있으니까 마음 급하게 하지 말자 아 나비가 더 더 쎄 아 나비가 더 더 쎄 아 저기까지 가는거 빡센데 아 나비가 더 쎄 또 가야되잖아 저기 막 달려서 갈까? 이 위에는 어떻게 먹지? 그냥 갈게요 예 그냥 갈게요 어? 어 얘 진짜 저세상 같네요 예 예 갈게요 예 가겠습니다 예 에흠 아 아 정말 정말 어지럽다 어지러워 폭탄 쏘는거 하며 떨어지는거 하며 불러 떨어지고 단체로 맞아서 죽고 가지각색으로 죽네 저기 위에 사다리 뭐지? 쇼컷도 있네 위쪽에 이제서야 발견했네 위쪽에 쇼컷이 있다 사다리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데 오히려 좋아 아 선생님 어 이거 공속 느려진다 맞으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나하고 어떻게 갔니? 이렇게 가서 이걸 먹고 아 이걸 먹고 저쪽으로 갔구나 아 아 야 어오오오오오오오옥 왜 굴러 깜짝 놀랐네 왜 굴러 왜, 떨어질 뻔했네 오늘 잃어버렸어 만 망골드가 넘었는데 뭐야 여길 또 왜 올라왔데 떨어질 뻔했어 내 만.. 만원 돌려줘 내 만원 나비는 어차피 저 위에 나비부터 잡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죠 여기서부터 잡는 게 좋겠군 나를 고생시키다니 이 자식 나쁜 자식 설마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살았다 오 살았다 근데 저쪽은 못 가봤는데 이쪽은 맞는 거 같네 길 오 다행이다 또 있어? 안쪽에 뭐 있나? 안쪽길도 있으니까 안쪽길부터 갈게 아니다 아닌가? 아니야 아니다 나비부터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쳐맞을 걸 POW 83 vivo 해서 나비 한 마리에 한 번씩 다이빙이네 으이 아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해서 만들었어 아이템에 대한 욕심, 수집욕, 호기심 모두 통틀어서 만들었어 다른 건 절대 할 수 없더라 정말 잘 만들었네 아! 안 돼, 시원하게 패고 싶어 약간 갑자기 급 피곤해지네 라이빙을 여러번 하고 나니까 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왜 맞아 그만 때려 어디갔지? 아우! 아우, 귀찮으니까 넌 이걸로 죽어라 아,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지 오른쪽 달려서 오른! 어,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fruit 내가 가기 귀찮아 내가 가기가 귀찮아요 emitism 오 쇼컷이다 드디어 찾았다 쇼컷 사다리 찾았다 그럼 뭐해 별바라기를 못 가는데 별바라기부터 가야되는데 이걸 먼저 찾다니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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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안걸리셨습니까? 왜 안걸리죠? 같은 사정이 나서 그런가요? 그런가 보군요 홀로 하지마시고 홀로 하지마시고 별의 조각 상자만 덜렁 있을리가 없지 무게는 낮아지는데 물리 피해 감소 붕괴 저항력 충격 파손 문은 아직 안 써도 되겠다 여기는 충격이나 파손 그런거 없어서 도대체 별바라기 어디로 가니? 이 집 안쪽인데 어디로 들어가는거지? 아래에서 가는건가? 위에 연결된 데가 없으면 아래에서 가는거 같은데? 아래쪽에 운글댄 자리가 있나? 잘가 저쪽으로 올라가야되는데? 잠깐만 길을 좀 봅시다 아 윗길이 있었구나 윗길이 있었구나 뒤를 안보는 습관이 이걸 어 야 참 곤란하게 됐네 자 실내에 도약 간다 실내에 도약 간다 실내에 도약 간다 간다 이 위를 아까 어떻게 갔더라? 아 여기 사다리있지 참 와 이 위쪽에 있는걸 난 지금 몇번이고 저 반대편에서 온거야 나비를? 여기서 다섯번 태어날 수 있는거를 저기서 다섯번 태어난거야? 아 운동되고 좋네 좋네요 쇼컷이 먼저 열릴리가 절대 없지 어쩐지 절대 없지 아니 그래서 중요한건 길이옷이야 아 그쪽이 쇼컷이면 어 그쪽이 쇼컷이면 도대체 길이 어딘거지? 위치상으론 동굴이네? 동굴이 맞는데? 동굴이 맞는데? 아이고 동굴의 다른 길이 존재했던가? 일단 다시 가보긴 합니다만 이 쇼컷이 최저소US 잠시 칭 6 아이고 한 뒬리엔 다행히 여기가 아까 그 아랫길 아 굳이 이렇게 올 필요 없었는데 바보 내가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숏컷을 뚫어놓고 왜 이리로 왔지? 아 저 아랫길인가? 아 내가 올라온 길이죠 한정돈 아 이렇게 보니깐 또 색다르게 보이네 색다른 시각 좋아요 어이가 없네 아니 미 온김에 갈려고 갔던거였는데 의미가 없네 길이 어디지? 아 저쪽이구나 돈은 챙기고 가야되겠네 아 뭐야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돈은 가지러 갈게요 아 왜 저기있어 나 밑에서 죽었잖아 밑에 밟혀서 죽었는데 왜 저기있는데 아니 왜 저기있는데 아니 왜 저기있는건데 다시 가야되잖아 아 실내에 도약 실패 버리고 갑시다 뭐 저정도 돈이야 뭐 가는길에 몇마리 잡음 벌수있는건데 뭐 아까워하면 어떻게해 저정도는 나중에 벌수도 있습니다 뭐 6천원정도야 뭐 아까우라는 이유가 없지 그래 아 2800원으로 줄어버렸네 이제 더이상 아까운 의미가 없어졌다 오케이 후라이 가자고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필요할때 사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뭐 튀어나오지 그렇지 별줄 알았어 딱 소리가 오 오 오 뭐 있구나 오 빡세네 저래별 녀석이 다 있네 오 이게 뭐야? 얼굴 처음 보는데? 이게 무기속이 있었나? 이거 뭐야? 오 창이 창이다 동력이 낮아 이건 나한테 결코 좋은 무기는 아닌데 나중에 조합할 때 쓸만할 것 같다 찌르기 무기 길이가 길어서 나이스 나이스 군부하면 가야돼 어디선가 인형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아 뭐야 저 녀석은? 뭐야 아톰이야? 뭐야 오 뭐야 오 아까 전시했던 그 녀석이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바 대신 쓰는 그런 인형 인가보여 구르기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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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아물렛이 쏟아서 나오는데? 최대 스테미나 증가 아? 나쁘지 않은데? 회복 속도 아니야 늘어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더 좋아 이거 찾는 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 어? 하나를 늘려서 스테미너 관련 두 개나 차고 다니죠 그게 나을지도 드디어 찾았다 혹한 녀석 내가 죽여주겠어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어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그럴 줄 알았어 여기 흔한 수법이야 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이쪽이 아닌데? 내려가는 길밖에 없네 잘 싸워야 되겠는데? 아 아 됐다 하나나군요 레버를 돌리면 문이 열리고 저 위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저 위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산판을 못 잡잖아 이러면 뛰어서 갈 수 있는 높이도 아닌데? 아 이쪽으로 가는 거네 길이 이쪽에도 있었네 저기는 그럼 내려오는 사다리인가 보네 저기는 그럼 내려오는 사다리인가 보네 이 자식 아무도 없는데 기계를 만지네 이 자식 다시는 쏘지 마라 이 자식 게이든 됐어 드디어 복수했다 날 귀찮게 하는 녀석한테 복수했다 오 길이 좁은데? 느낌이 쎄하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애기 웃음소리가? 이런 좁은 계단이 나타나는 거 아니지? 이런 좁은 계단이 나타나는 거 아니지? 기차역에서 났다고? 어? 잠깐만 기차역이면은 어? 뭐야 너? 여기 있는 거지? 어 귀여워 그러니까 그 분 인성별로임 그 분 인성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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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메이킹 제대로 있네 문 열고 말 걸어야 되겠다 어? 어? 별바라기 찾았다 쓰읍 아 생각보다 맵이 넓어요 여기 엄청 크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어 내가 보기에는 2 이상 가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얼마 안 가면 보스일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체 크라테는 왜 저런 놈이 있는 걸까? 시에서 괴물을 잡으라고 파견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어? 녹색 놈은 예상보다 거대하다? 대체 늪지대에서 뭘 처먹고 커진 거지? 어? 뭔가 녹색으로 된 괴물인가? 약간 질퍽이처럼 생기는가? 이거 꺼졌다 그랬나? 괴물을 자꾸 약간 늪이라서 애초에 그런 괴물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개같은 새끼들 엿먹어 개새끼들아 내가 볼 때 저 녹색 놈은 연금술사들이 만든 게 분명하다 아 약간 연금술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생겼나 본데 타반은 불가 내 생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앞에 바로 앞에 있나봐 보스 근처까지 왔나본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살짝 맛좀 볼까요? 가볼까? 그만할라 했는데 근처인가 본데 아 진짜 바로 앞이네? 어머 다음 시간에 해보죠 아니야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해보자 찍먹 한번 해? 오케이 찍먹 한번 해보자 한번 찍고 가야지 피도 없는데 오염 최상위 난이도 같은데 오염 최상위 난이도 같은데 바꾸고 가자 불바 따로 때려야 돼 연마석을 교체하고 가야 돼 근데 맞으려나 모르겠네? 불이 도움이 되려나? 내가 봐도 어 뭐야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뭐야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이 징그러운데? 나는 약간 좀 귀여운 진흙 덩어리일 줄 알았더니 뭐야 저 뭐야 약간 눈깔이야? 뭐야 저거 아 뭐야 약간 달팽이처럼 생겼어 스파게티 달팽이? 썩은 스파게티 먹물 스파게티 달팽이? 오 노래 노래도 대목이 써져 있는데? 우와 못 썼네 대박 뼀어 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속성 좀 저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사야 되겠는데? 90 90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내일 방송할 거거든요 내일 일찍 와서 해야겠어 뼀어